어! 폴라호뽀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빠밤! 어제 한다고 했는데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츄크룩게임과 별모소로 불량을 떼웠죠. 어흐... 후후... 아침에 그냥 약한가... 왜... 정신을 못 해야죠. 저번 시간에 션 아빠가 저승길을... 아... 션 아빠나... 션이 저승길을 걸어놓을거 같아서 그래서 내가 좀 참참한 마음으로 껐던 것 같던데 나 박살나버림 나 암호 좀 업그라고 싶은데 가면 불바다라서 암호를 못 가져왔어 쟤네 암호를 못 구해왔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 잠깐만요? 경찰서랑 전에 그 공장 그 공장 그쪽에 암호 찌꺼기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성기사가 있었어 성기사가 갑니다 와 손가락 저 인형 손가락 4개로 한 손으로 펴고펴고 하는 거야? 아야야야야야 상대해주라 아 이거 팔다리 다 부셔야 된다 나 써야 돼 다 부셔야 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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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야 돼 다리 다리 다 부셔야 돼 어 몸도 부셔야 돼 아 가만히 있어 죽기 싫으면 아 왜 이렇게 튼튼해 아 왜 이렇게 튼튼해 안 푸서졌잖아 괜히 머리 때렸어 아 뭐 하는 것이야 어? 슥생 정신 안 차려 키자마자 지금 비서질게 싸웠는데 몸통이 좀 무겁다 그나마 다른건 다 부셨어 자네에게 주도록 할지 아 자네도 좋은거 하나 들고 있구만 살짝 픽사리가 났네 가져갈게 없어 잠깐 팽맨 들고 있어라 팽맨 너무 무거워 아 팽맨보다 연사 발사기가 더 무겁구나 일단 팽맨 가져가 아 씨 뭘 들어 아 이거 뭐야 언젠가 더 들고 있었어 여기도 성기사는 어디 간거야? 성기사가 악회인가? 그래서 나 죽으네 일단은 무겁거든 여기서 팽맨을 버릴 줄 알지 고민이 되는데 야 이거 좀 과하네 야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 아 진짜 16이나 되는데 개틀링 레이전 개틀링 레이전 어디서 주워왔냐 미니건 두개여? 저런거 들고 있으니까 무거운거 아니야 과전 플레이야 과전 플레이야 가자 빨리 가서 옮기고 오자고 이걸로 한 세트만큼은 확보를 했습니다 필요할까요? 제트팩이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까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까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까 누구니? 다가가 보인다 보여? 아 근데 안 보여 가자 이리로 그냥 가자 이리로 샹추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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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추어리에다가 일단은 고비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메인도 아 메인이 끝나지 않을까요? 션이 죽으면은? 너무 슬퍼서 보고싶지가 않다 샹 션놈의꺼 메인다고 필요없잖아 이제 걷 잉 음..이정도 없고 이건 없어 답동사에 넣자 뭘 보자 수정,공섬유,광철 어우.. 왜 이렇게 속이 쓰리냐 가끔 자다가.. 자다가 죽을 것 같아 아니.. 자다가 갑자기.. 아.. 가는 거냐 싶을 때가 있어요 가는 거냐 아.. 기분 쎄지면서 압이 높으니까 존나 숙여내죠 사람이 아.. 벌써 가냐 지금 가냐? 아.. 그래 일어나면 기분 더럽고 존나 무서워 아.. 씨.. 아.. 자 이 정도면은 어디 이제 가벼워졌지? 너 저거 입어서 더.. 무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쟤? 로보트? 쟤는 좀 센 걸 모르겠어 나는 잘 어.. 뭐 센 거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뭐 엄청나게 쎄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다 장비 몸통에 있니? 제트팩 있네? 야 너무 찍을 거 많다 근데 어.. 갑옷장인 4개랑 광 4개야 이거 좀 어려운데? 솔직히 제트팩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좀 쓰레기다 어.. 제트팩이 너무 성능이 야.. 50% 확률로 근접 데미지 반사? 그것도 어썸하네 좀 내구도 증가 와.. 너무 갖고 싶은 거 많은데 이거는 갑옷장인이 필요하긴 하다 강화하려면은 제대로 로봇맨이 되려면은 갑옷장인 찍어야 돼 레벨업을 해야돼 많이 해야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내 생각에 과학도 찍으려면은 45 넘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다른 곳은 45잖아 걔는 너 기자들 일 안하고 다 여기서 사네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이곳이 오늘은 레벨링을 위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 타고 와라 68 그거 타고 와 알았어? 삐쳤어? 삐쳤냐 이말이야 뭐 타고 와 뭘 찾아봐 젖밥들을 좀 잡으면서 레벨링을 해야 돼 일단은 뮤트캐 저번 시간에 너무 많은 아이템을 썼기 때문에 뮤트를 좀 사용을 해서 만능화피 뮤트를 회복템으로 소진을 시키면서 사냥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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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보다 여기 오면 다 죽는 거야 오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냥 죽어 그냥 오면은 오면은 그 순간은 응? 정말로 중요한 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뮤트를 캐고 있다고 뮤트를 어디서 도망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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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이 숨을 참게 돼 내가 뮤트 따위를 캐면서 싸우면서도 계속 떠들었는데 야 뮤트 캐는데 이렇게 집중을 시킨단 말이야? 미친 게임이다 진짜 자 어디 가면 될까? 일단은 95부터 해결을 해? 아냐아냐 일단은 나 지금 레벨 몇이야? 경험치 몇이야? 절반이나 되네? 거의 진짜 많이 주긴 했어 걔네가 걔네만큼 주는 건 없는 거 같아 다크 브라더우드만큼 대박이었어 콩고트로 가서 음 레이더를 좀 사냥을 하고 급하게 축축 올리겠습니다 나올 거야 이제 나와 빨리 없는 척 하지마 이 학교 깨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나와 그럼 또 알았다 이 말이야 양식 녀석아 양식 녀석아 아 10이 뭐니? 아까 100 줬는데 걔네들 아 10이 뭐임 뭐 뭐 오라 그래 니가 길덮이면서 이 씨 골제린 놈이네 야 산산청 일곱발이요? 괜찮게 준다 어 맘에 든다 살짝 38 구경에 38 구경에 렌치 은근히 많이 줘 38 구경 괜찮죠 총알 38 구경은 너무 쉽게 나와 성능은 꽤 괜찮은데 이제 없니? 그리고 항상 갔던 콜베가 조립공장 렉시탄 쪽에 이제 브라더우도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하겠습니다 저기 두 개가 있으면 될 거 같아 여분으로 하나 있으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어차피 쟨는 될 거 아니야 하나를 회수하는 건 좀 오래 걸리니까 저기 높은 데서 갈 수 없을까? 이번엔 위까지 올라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기도 저기 있을 거 아니야 저기도 저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보여 헉? 있네? 아 이거 안 관통되잖아 야 이거 독한 놈들이네 좀 여긴 없냐? 여기도 있네 아 죽어 어디 갔니? 저 원형 돌고 있나? 됐어 아 데미지 강해 근데 20은 너무 적다 좀 인간적으로 야 경치 백주던 애들 잡다가 얘는 잡으니까 너무 시시해 더 줘야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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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요런 거에 고생하는 거니? 아 실망이다 야 이제 기관총이 조금 괜찮게 주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얼마 적은지 뭐야 어디 쏘는 거야 데미 들어오지도 않아? 알몸인데 안 들어와 너무 강하다 그래 점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 내가 파밍하는 맛이 나지 파밍을 하는데 기를 주고 그래요 이야 잘 나오는데 위에서 쏘나 본데 어 됐어 관심 없어 위에서 쏘던 말도 마음대로 상풍기도 안 가져갈 거야 이따 신스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덴 없어 혜 혜 혜 꽤 낫겠는데 죽어 야 이게 닫는다고? 어썸 너 있지 않았냐? 사람을 살짝 긴장하게 하는구만 어쩌어 파밍 한 번에 해가라고 저기서 죽은 거야? 좋습니다 냉각수 뚜껑 지른 줄 알고 설렜네 여긴 항상 못 가져갔던 것 같아 케이틀을 데려온 적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어요 다리니까 걸은다 어디서 잡았냐? 나 파밍해야 되는데 아 이 새끼 말 좀 하고 잡자야 야 뭐야 어떻게 잡은 거야? 자꾸 문 닫은 거야? 얘도 보통은 넘어 강해 이렇게 보면 또 강해 엄청 강해 뭔가 다른 애들이랑은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좀 더 이제 전문 살인병기야 진짜 로봇이기도 하고 너무 적게 준다 겸치 근데 아 이런 시다 발리드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모기 아니야 근접이니? 아이 뭐니 이게 아 참 수준 한 번 산터청 10개는 좋아 네가 있으니까 믿고 맡기겠네 연락청 2개 어? 좋아요 전열기도 하나? 있으면 좋은 거 가져가면 좋죠 뭐하세요 여기서? 뭐야 왜 개뜬금 없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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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울은 이해하겠는데 쟤는 어디서 나온 거냐 가자 올라가면 된다 바로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하자에 가져가고요 어쭈 차란 있고 나가면 되겠는데 나간 다음에 위 한번 들렀다 가면 되겠는데 여기 이렇게 밋밋했나? 여기 이렇게 밋밋했나? 야 데미지가 얼마나 낫길래 정면에서 저렇게 많이 맞아줘도 딜이 안 박히냐 아이 실망이야 야게 야게 어디냐 얻어서 보이지가 않는다 자 오늘은 무난하게 타자기랑 선풍기랑 내 기계가 되면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군요 카메라는 필요 없잖아 거기 가면 되잖아 비누 없냐 비누? 비켜봐 여기랑 그 군용기지 그거 털고 타자기 어 여기 많이 나오죠 타자기랑 선풍기 식판하는데 신스 털고 다 잡아먹어야겠어 1억은 해야겠어 1억은 지능 찍었는데 경험치 오른 거 모르겠어 자 오는 거 맞아? 감이 안 오는데 나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냐 어디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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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왜 꼈어 생기면 정신 나갔나봐 난 짱가노래 부를 때는 장사 아 정신 나간거야 개뜬금 없이 정신 나갔나봐 아 뭐야 얘는 안녕? 나한테 장전할 게임 준거니? 어쭈 잘 막는데 어쭈 마틸이야 마틸은 못 막는군요 맨다츠랑 바싹군 다람쥐 조거일까요? 45경탄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잡아줬나보구나 주거 주거 좋아 가자 날 존경한다고? 로봇 주제에 뭘 존경을 해 다 장전돼있네? 산탄 좀 꽤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애초에 별로 안 썼는데 나 브라더에서 하나도 안 썼어 딜 안 박혀서 아닌가 좀 썼나? 염병 메드 엑사이고 한 놈 있지 않았냐 여기를 가야돼 여기구나 죽고싶 전혀 존경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쟤도 퀘스트가 있나? 있겠지 뭐 NPC니까 팔로우니까 쟤 뭐가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 있다면은 쟤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애 추적자잖아 추적자 맞아 쟤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나는 기름통 기름통 알루미늄통 제트 오랜만에 많이 챙겨가죠? 피클은 뭐 태산이요 보스 방문 안 갔어 보스 방문 너무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그게 없을 것 같고 실속이 없을 것 같고 상대 유리 승리 아래야? 아래는 동네에서 바뀌겠네 뭐야 도와줘? 어디선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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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퍼밍보다 중요한 건 없지 얘는 이제 경험치 살짝 주면서 스틴팩 가끔 주고 그 정도지 뭐 자동 회복으로 이제 회복이 다 돼서 분량을 먹을 필요가 없어 총알도 쓸 필요가 없다 고맙다 산안 고맙다 열 발 고맙다 야 야 좋아 이번 화는 확실하게 이번 화가 아니라 이미 끝났겠구나 23분이야 벌써 시간이 야 잠깐 파밍했는데 이렇게 시간 빨리 가면 어떻게 해 나 이래도 20분씩 자를 거야 음 이래도 20분씩이야 아까 40% 정도에서 60%까지 올라갔죠? 나름 많이 올라갔네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뉴트를 쓸 정도의 적을 만나야 돼 왜 네 전력이었습니다 어어 아하 그는 믿을만 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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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자잘한 데는 안 가고 군용기지 그런 데 가서 빠르게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할게요 레벨링을 할게요 음 훈련소 옆에서 아 옆에는 가야겠다 아 옆에 가지 말자 옆에 가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 좀비들만 나오잖아 여긴 아 딱 돼 이제 좀비들이랑 맛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나 아 얘 안 잊었지 촉 좀 봐 어 근데 지뢰가 하나도 없다 가자 파밍 엄청나게 했다 기름도 들어오고 엥간하고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오라 그래 다 불러와 이건 좀 써야겠는데 야 정제된 물이 있어? 누가 정제된 물을 쟤 내놨냐 라더웨이 어 저거 막 나오네요? 꺼져 안녕 도착할거야 이렇게 알루미늄 오버이어같은 소재지 말고 니가 잡으세요 응? 가자 아 경험치 너무 적게 준다 야 이게 뭐임 선풍기 두개랑 타자기 하나밖에 없어? 조금 부지기한데 비교 야 너무 에너지가 지금 없어 이럴때는 진행을 서둘러야 돼 저쪽으로 가면 적이 많거든요 강한 적이 여기 전설이셨어요? 뭐합니까 전설이 왜 이렇게 안갑니까? 야아 현기증 미사일은 뭐야? 비틀거림? 꺼져 웃기고 자빠졌는데 비틀거릴거면 뭐하러 가져가냐? 아 비싸니 가져가야되나? 내놔 그 무게가 덜 나오긴 한다 확실하게 아 지구본을 왜 가져가니 음 없는거 보다 낫겠지 뭐 조종사 헬멧 저거 은근히 레어 아닐까? 헬멧 별로 없어 3에 5 욕을 보고 정하겠다 가자아 하하하 이거 룩이 정말 아름답구만 아 총알을 주세요 이상한거 주지말고 열어 제어 열어 근데 이제 필요할거 같아 강한 적일수록 레이저 쓰니까 신스도 잡아야되고 방어력을 조금 포기하고 정신나간 세트를 낀다 야 이거 이건 좀 아니죠 저기요 꺼져 자 뭐야 전투 안끝.. 전투 안끝났다고? 끝났습니다 다 다 4개 밖에 있는데 아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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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을 보내는건 좀 심하지 않니?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아니지 않을까? 아 니가 재량사우냐? 방사능 역겹네요 아 너무하네 야 왜 이렇게 많냐 어딨냐 호텁 밖에 있는거 때문에 야? 들어가자 그냥 내부로 근데 아까 전설괴는 뭐 아무것도 안준거 같은데 착각인가? 다시 가보자 빠져봐 저 경험 죽인했냐 사실 빈들 진짜 아무것도 안줬네 전설이 줄만한게 다 넘어간건가 이제 슬슬 슬슬 그건 좀 심했잖아요 아 이거 너무하네 물을 놔 빈스와 크램 다 먹어 그냥 담벼 담벼 자리 열어놓고 아직도 열려있어? 음 죽어 소라믹 쟤 왜이렇게 표적이 잘됐냐 항상 내가 먼저 맞아놨는데 내가 쎄서 그런가 이제? 적들이 안와 적들이 안와 본저의 강함을 깨달았나봐 빈 없니? 오늘따라 그래픽이 되게 눈에 안익어 나 이제 30분 했는데 너무 눈 아프다 야 아 식당 식판 다른 척이세요? 알루미늄 식판만 받고 자꾸 플라스틱이잖아 얘를 잡았냐? 뭐 전설 한마리 있지 않냐 원래? 부활시키는 애? 너구나 일어나 그래 어 조금 셌다 살짝 쫄렸다 나 너 안 일어나냐? 같이 싸웠으면 조금 한타까지 했을텐데 아이 동료애가 저렇게 없어요 야 근데 방사능 너무 올라갔다 야 나도 오이 하나 해야겠는데? 나도 오이가 많이 나오긴 했어 오 이렇게 파밍이 안 돼 얘 오늘 날이 아닌가? 심각한데? 응? 나가자 여기서 이동 되겠지? 하아 이씨 열어 좀 멀리 가야겠다 아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다 이거 심하다? 일단은 여기도 괜찮긴 한데 신스를 제거를 해야지 경험치를 좀 많이 줄거 같으니까 신스한테 갑니다 이번엔 한 10% 오른거 같죠 경험치? 거기까진 아닌가? 한 30% 남은거 같은데? 얘네 문제점이 안보여 모르겠어 어 쟨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어 안됐나본데 여긴 잡은지 얼마 안된거 같다 도시쪽으로 가야되나? 저긴 당연히 잡았고 레일로도 붐부 필요없고 볼트? 하겐요새 오랜만에? 하겐요새 오랜만에? 아 여기 옆에서 그거 안잡았네 다크브라더우두 아 다 껴줘지 뭐 나왔다 아 people have got 아무도 없냐? 원래 여기 없었나? 기억 안나나 처음밖에 안와봤잖아 잘 버틴다 은근 튼튼하다 차가 없는데? 너무 외지라서 없나봐 구글도 없어 있는 거 오로지 기계 뿐 이거 제일 멀룩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얼룩, 얼룩 잡고 그 다음에 그 어설트론 쪽으로 가서 잡는 걸로 아씨 지금 왔는데도 끔찍하다 어떡하냐 안 나오냐? 내 계란도 서트릴 거야 꺼져 두 마리야? 잠깐만 잠깐만 아프잖아 닭감룡 놈들 야 지사학이 시간처럼 때릴 거야? 응? 가운타 저 이제 힘들걸? 데미지 받아내는 것도 힘들텐데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왜이래 왜이래 역시 강하긴 하구나 78개나 되는데 다 먹어 치워 만능어 130개 만능어 130개 90원 정도 썼다 한 번에 어 너도 고기 주네? 조그만 애들도 먹을 게 뭐가 있다고? 48 아 많이 주죠? 고기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줄 것도 다 주고 얼마나 좋아 잡을만 해 얘네는 나름 혜자야 물론 상대적으로 좀 강해서 좀 문제긴 한데 이런 데서 나왔지 나는? 깜짝이야 시체지? 아 깜짝 놀랐네 건너가서 나오는 게 그 전이잖아 여기가 나왔다 나왔다 아 몰라 음 되긴 하구나 버프제트 먹어야겠는데 이거 죽어 56 좋아 사이코제트 세긴 하네 엄청 세네 얘네 어 이거 별로 안 쎄다 뭐야 너 왜 그리로 가니 어우야 야 저거 왜 이렇게 아프냐 쟤거 그보다 우리 6882가 없어 야 PC컬로 상대할라그러면 안돼 물량으로 밀어야지 아이씨 아드보체국이 왜 있는거야 아이씨 기분 나쁘네 이거 잠시 150 먹었구요 제 셋으로 여기도 나오죠 야 너무 안다는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아프지 요 놈아 아프지 요 놈아 껍질 터지는거 잘 보라 이바리 아이고 AP가 없네 또 있어 조금 쎄보인다 6월 8 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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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강함 많은거 앞에 다 먹었음 215너치야 다 먹어 치움 헉 얘 왜이렇게 빠르냐 등급이 좀 높은 앤가본데 여태까지 붙었던 애들보다 와아 잠깐만 방탄소년단 올라올라가 딱 돼 간다라 딱 돼 어우야 얘 씨 좀 가하다 너 딱 막았지롱 아하아 어 어 갈뻔했네 얘 좀 많이 위험하다 어 얘는 쪼금 그렇네 죽어 아 아 발극 어 너무 올라갔다 방사능 아 얘는 좀 과하네 진짜 다시 건너가야돼 심지어 라더웨이 라더웨이 두개나 썼잖아 어 강해 역시 역시 정신줄 놓으면 안돼 얘네는 강해 저기서 요리하는데까지 있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새끼들이 고기를 준다는게 나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 와 근데 저거 방사능이 다 안빠졌단 말이야? 버프아웃 퓨전셀 어딨어 너 뭐야 저기 근처에 있다고? 나 적 없어요 헥 한 마리 있네? 오올 어딨어 야 야 야 막았는데 바로 때리면 어떡하니? 이상하게 어? 이 새끼야 마틸러 어디서 25 쏠쏠 굽자 야 10개나 만들 수 있네 이걸로 80 어 굉장히 괜찮아 경험치 많이 마웠어 방호부 입고 데스크로 사냥이나 나갈까 이렇게 된 거? 나더웨이 나왔다 아 근데 거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좀 그런데 이제 왔어? 아 어설트론 어설트론을 뭘로 제압을 해야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어설트론은 좀 과한데 잔주먼 저거다 음? 너 그렇게 셌니? 야앰앰앰앰 앰앰앰앰Ƒ 잘 잘 잘해야 돼 x3 쏜다 x5 해어에앰 남은거는.. 건어? 건어 좀.. 여기 많이 주지 쏠쏠하지 참나.. 저 자세 좀.. 어디서 전설 건어? 지나갔냐? 저게 쏠 생각을 해 아.. 이게 안 맞어? 아.. 도와 어설터론은 어차피 어설터론은 솔직히 쎕니다 쎈데 미사일 앞에서 같이 합죠 미사일 맞으면 나 죽는거거든요 딱 되라 그래 전설은 전설같은 소리하고 있어 죽어 어.. 아 잠깐만 내가 죽겠다 쎄긴 하구나 유콜 그렇지 재빠른 액션 소총 어.. 나 총알이 한발도 없는 것도 있네 좀 애매한데 저도 그렇게 센거 같진 않은데 뭐야 포탑이야? 포탑 저기서 맞을리가 있나 아.. 경험치 파밍 좋구요 뭐야 너 주고 싶은거야 야 경험치 많이 주긴 한다 레이더 두배 주는데 두배 넘게 주네 역시 건어가 좋긴 하네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들어가면 좀 기니까 자 어.. 좋은데? 파밍이 아주 달콤해요 달콤해 이정도 파밍은 해줘야지 파밍했다는 마음이 딱 들지 그치 방사능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좀 거슬린다 자 어디 가볼까? 지금 몇이야 그래서 레벨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얘 이거 1업하기 이렇게 힘들어? 좀 과하네 내 기억에 왔다면 여기 어딘가가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1업이 이렇게 힘들구나 야.. 이거 독하긴 하네 게임이 좀 아 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룩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변할만한 요소가 없더라구요 저기 적인거니? 풀이구나 적은 무슨 풀이지 빅맥? 야 그 개잖아 맛있어 보였다는 애 나 쟤 아직도 안 죽였어? 아 쟤는 안 날 것 같은데? 맞아도? 다른 애였구요 빅맥 말고 다른 애를 죽여야지 어.. 건어가 있어? 돼서 건어는 나중에 잡고 어? 걸렸냐? 아 솔직히 이 총으로 싸우면 잘 만할 것 같은데 아 너무 데미지 누가 박는거야? 와.. 나 안보이는데? 전 들어오네 데미지가 어떻게 잡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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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다리 부러졌니? 아 낑 낀거야? 아이.. 수준 진짜 야 왜이래? 데미지 왜이렇게 들어와? 어 너 버벅이 엄청나게 아 왜이래? 다리 부러졌어? 아아 은심이구나 아이씨 아.. 아군가 어 잘 먹는다 은근히 어 안 돼? 아 우리 잘 막아도 안 되는 때가 있지 앨류미늄 은근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화폐 화폐 테이프 앤드보이 피플 이런 찌꺼기라도 가져가서 회복에 도움을 받아야겠어 앤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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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많이 나와? 와 어딨길래 저기서 반응했더니 저기 있는거야? 와아 강하긴 한가본데 얘네는 그거 없을거 그건 방사능 안성할거 아니야 그냥 아 근데 쟤를 제거를 하고 빅맥 빅맥을 잡는걸로 하죠 야 왜이렇게 숨을 참았는데도 못맞추냐? 야 겹치 20이나 줬어 대박이야 공포의 파밍입니다 죽거나 죽이거나 제압용 대항망치 와아 데미지 147이야 되게 좋아보인다 총이 가져갈까? 아 무기가 좀 아슬아슬하구나 헤엑 미니건 쓰나본데 엄청나네 나 무기가 더 있을텐데 어 내가 알기로는 어 없네? 레이저총이 하나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뺐나보다 아 이거 좀 버리고 다 팔기 좀 많네 근접으로 싸우자 미니건이면은 미니건은 밀치기 없을거 아니야 저 큰걸 어떻게 밀쳐 아무리 슈퍼뮤턴들 모션이 없을텐데 아 네븐도 이렇게 되어있구나 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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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잡을 수 있나 이걸로는 좀 이걸로는 좀 좀 많네 셋이나 있네 아 그냥 떼줄게 죽어 어 스티팩이 정지된 물 좋아해요 쟤가 빅맥이야 자 흐엑 흐엑 저거는 나도 맛딜 넣어야겠는데 근데 맛딜 넣을게 없지 솔직히 네벨 올리기 나 포인트 있었어요? 아 있었네 아 올지는 가자 우리 아이 뭐야 겸치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사이드에 있는 애들부터 제거를 좀 해야될까 재밌죠 7번으로 잡자 어디서 가슴을 도둘겨 아 죽어 얘도 많이 죽긴 한다 위니거는 약간 위치가 안받지 않을까 오는거 아냐 얘네 걸어서 흐엑 살짝만 보여도 개질러를 하네 어우 너 세기네 엄청 세기네 흐엑 난 머리를 쏘는데 나는 머리를 쏘고 쟤는 개틀링군으로 원거리에서 난사를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달아 와 미쳤네 진짜 죽을 뻔했어 와 너무 센거 아니냐 이거 이제 미사일 써야겠는데 미사일 너무 많이 쓰게 하지마 졸라 아까워 비틀거리는거 한번 써볼까 한발이니까 어차피 데미지는 똑같애 어딨어 비틀거리는거 탈 팔 부러졌어 상자하지마 두발이나 썼어 아 이 비싼거 두 발이나 썼어 두발 맞았는데 분쇄 데미지 같은걸 어떻게 달지 않았을까 한쪽 다리가 정말 잘 보이는구나 아이씨피 100 대박 하아 빅맥 잡았다 빅맥 거슬렸어 저번에 보고 잡은줄 알았어 내가 90원밖에 안줘 이게 뭐야 아 좀치 굉장히 쏠쏠하다 조종사 모자 슈퍼무센트 모자는 쉽게 얻을 수 있는게 아닌데 아 이게 뭡니까 아 실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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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야 되나? 음 안돼 동료 주는건가봐 눈 뜨거 워낙 쎄서 기본 방어력은 낮게만 넣는다보네 아이템은 어 잡았어? 잡았어? 거기서 나왔구나 높은데 가면 너희 뭐할거 있나? 없을거 같은데 장비는 약간 제일 두툼한데 더러운 물 가져가야지 저기 저기 있던걸로 기억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아 감자튀김 먹고싶다 개인적으로 아 자꾸 쟤만 보니까 먹고 싶잖아 뭔가 빅맥을 안좋아서 잘 안먹는데 뭔가 먹고싶어 이걸로 봐야겠다 얻어도 잘 안보인다 요것도 안보이긴하는데 대충 알거같아 어디야 아 은신하고 쐈으면 한방인데 은신피에로 안보여 가 상대하자 어딘가 입구가 있겠지 가령 여기라던가 장전을 해놓을걸 야 거너는 쏠쏠하게 주네요 역시 아 저거 구리였어? 음식하는 데가 아니라? 뭔가 나 쏘고있는거 같은데? 한발도 안쌌는데 좀 말이 줘봐 퀸시패어 레벨업까지 조금 남았다 진짜 깜짝이야 뭐야? 아 꺼져 걸렸잖아 조금 더 은신피에 매길 수 있었는데 아 아 만능형입니다 만능형 힘지 능지를 찍으면서 만능 어우야 그렇지 뭐하는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냐 방어력 엄청 좋아보인다? 무게 넘었어 24 24 이걸로 이걸로 가죠 행운 좋긴 한데 아 그래도 그렇지 바쁠 때가 됐어 강했잖아 이제 보내주면 좋겠는데 저기 뭐 셋이나 있대 위에 아 이거 너무하네 현미 버려야되나? 술탐 화염병 버려 아이 화염병으로는 택도 없네 방어복 버려? 아 방어복 버리면 죽을 데가 없어 방어복은 갖고 와야돼 먹어 아 3 하 카메라 버리자 어차피 강섬유는 저기 레이저 공간에서 가져가면 되니까 전열기도 꺼져 아 이렇게 보냈는데 안된다고? 아아아아 아 주머니 안 달았구나 가자 주머니가 짱이지 행운이야 행운 저기 가지 말고 그냥 나가자 레벨터 했는데 방어력 수추도 안 변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이랑 똑같아요 뭐야 백맨 있어? 자식 너 백맨도 써? 변한게 없습니다 초심입니다 초심 그냥 파밍한거는 무기밖에 없어요 무기마저도 별로 많이 파밍 안됐고 이 게임 이상해요? 어 스카이리미였으면 이미 패션쇼 패션쇼를 엄청 했을텐데 파밍한게 없습니다 은폐 저 왠지 애매하게 못쓸 것 같애나 현미 이제 내 사용처는 그걸 먹는걸로 중점이 두죠 아 이걸 버렸어야 되는거지 그거 돈을 그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거 미사일로 그거 버리지말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방구 빼놔 무기 아까워 술산 다 팔고 아 고기 안줄거니? 꽃등심? 아 꽃등심 안주면 필요가 없는데 누가 이거 갖다 먹으래 내가 전용인데 투구가 바꼈습니다 여러분 안구 미세먼지로부터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바꿨고요 안구만 보호되죠? 아우 직차 빨리 풀지능이다 예에에에에에스 와 방사능무기 50% 추가 데미지 너무 맘에 든다 아 이거는 솔직히 못 쓸 것 같아 20%는 너무 심했어 40%여도 못 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너무 아파 죽어 저 정도면 20% 20% 막아준다고 20% 상대 살 거 같진 않고 그쵸? 너무 약해 저건 콜라 성능기계도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 뭐야 침대가 부족하다고? 어 아 소모빌도 부족하네 침대 부족할 줄 몰랐네 좀 늘었나 본데 인구가 빨리 만든 감피 뮤트랑 파밍할 거 파밍해서 교체해주겠으면 미사일로 수탄 같은 거 안 쓰니까 버리고요 수탄 제일 쓸모없어 야 너무 좋네 여기 빗물이 빗물 와 있는 거 보니까 좁거시기 한데 여기서 잘래? 쓰레기들아? 뭐하니 얘? 여기서 침대 놔야겠다 세워놔야겠지 누군가 한 명은 이 내부에서 잘 수 있는 영광을 주겠네 졸라 안락함 그 자체 두 명 더 잘 수 있음 쟤 저거 왜 있는 거냐 한 명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아 닭 예쁘게 재우고 싶은데 됐다 와 이거 괜찮구만 수용서라뇨 완전히 힐링 구간이구만 행복 자체구만 기존에 없던 외부 침대에서 내부 침대로 바꿨죠? 네 저렇게 주민들 신경 써주는데 남이라고는 생각 못 할 만큼 신경 써주는데 마치 한 가족처럼 아 꺼져봐 뮤트를 캐야돼 뮤트를 내놓으라 이말이야 뮤트를 만드는 기계들이야 얘네는 가운데를 못 캤구나 놓치지 않아 꺼져 아 아 블록킹한다 자꾸 소모빌도 부족하다고? 소모빌도 부족하다고? 써모빌은 알바 아닌데? 소모빌은 망해도 소모빌은 망해도 소모빌은 알 바 아닌나? 소모빌은 알 바 아닌나? 소모빌은 물 두 개 있잖아 어디서 물을 더 먹으려 그래 한 명당 한 잔씩이야 나도 물이나 좀 마셔야겠다 여기도 레이저 포탑을 설치해놔서 괜찮은 편하죠 여기는 땅이 좀 그지같아서 박을 수가 없어 여기서 타토까지 캐서 타토도 판매하자 더캐슬 안가고 타토까지 아 야 꺼져봐 바쁜 사람이야 나는 저거 해주면은 고기가 됐고 우유가 됐고 뭘 나올줄 알았는데 안 나온다 소 이름이 뭐였죠 머리 두개 달린 소 캐로베로 소 드립이 너무 구렸다 드립이 너무 구렸다 여기는 공격당하는거 함부로 못봤네 그래도 내가 저것도 해놨는데 캐논도 그래도 내가 저것도 해놨는데 캐논도 타토 다 타토 다 떼버리고 뮤트로 바꿔 버릴까 여기 너무 캐기 좋은데 잘 모르는거 아닙니다 내놔 다 내놔 다 내꺼야 내가 배 터져서 못 움직일 때까지 다 내꺼야 아 꺼져봐 아 꺼져봐 너희들의 지똥마란 탄약을 원하는게 아니야 따도를 원한다고 원조 만능화폐 따도를 원한다 이 말이야 어 저기 인조인간 제 육팔팔위 까지는 안가져 가겠습니다 내선에서 해결하자 타토를 야 무게 왜 이렇게 많아 와 많이 남았네 아직도 너한테 줄라 그랬는데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자 어때 됐다 가자 어 포도맛 멘터치가 없는 관계로 그냥 거래만 하면 되겠죠 미사일이랑 아 쟤네네가 가진 돈이랑 해서 바꾸겠습니다 돈이 쓸데가 많더라구요 의외로 자 결전을 딱 해야겠다 싶을때는 이제 돈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복구하기 때문에 저번에 돈을 조금 썼죠 스카이레븐 다는게 돈 보충하기가 좀 쉽지 않아 나도 밀치면은 주니 아이템 일단 머리빈 가져가구요 머리빈은 있으면 좋으니까 행룡아 코어는 좀 비싸다 미사일 5개 5개 밖에 안돼 아이 실망이야 80원어치가 필요하다 내놔 아 나 수루탄 팔아야 되는데 너 너무 가진거 없다 야 아아 실망인걸 봐주겠네 특별히 미사일 5개 밖에 못먹었어 이제 가죠 메인으로 어 진짜 드디어 가네요 아 소모빌 가야겠다 소모빌 어디야 물이 부족하대 아 물 줄거 없는데 어 제로다 두고와서 물 부족하면은 조금 목을 덜 죽여야지 볼 수 있나 펌프 있으면 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뭐가 뭐가 문제냐 세가족에서 물을 물도 하나 못 넣어먹어? 미리 귀한 놈들아? 옥수수 필요없어 아 ESC가 아니라 V지 어디다가 물 설치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뭐 아무래도 설치하자 또 올일 없을거 같애 여기는 콘크리트랑 기어 하나씩 여기 있지 않냐? 전에도 여기서 캐갔던거 같은데 너희 중 한명은 그걸 해야돼 재배정 가능? 나 너희한테 음식 가져갈 필요 없는데 명령 야 내가 퇴제한거 아냐? 아아 귀찮네 얘네 좀 내가 특별히 말이야 아 그래 옥수수 없애버리자 분해는 안되고 보관해 식량이 뭐 여섯개면 충분하잖아 셋에서 옥수만 있으니까 목이 마른거 아냐 야 한놈 한놈 나와 어떻게 보내지?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니라 명령 하아 이거 어떻게 보내더라? 보급로 보급로가 안돼 너가 저거 배정을 취소해야돼 너가 저거 배정을 취소해야돼 내가 보급로를 보냈는데 취소가 안돼 미친놈들 가전제품 다 부셔버릴거야 짜증나네 기어랑 뭐라 그랬어 콘크리트 그러게요 안 돼요 곤란하네요 너한테 이제 가전제품 없다 다 나오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면 안 나오는 개 같은 놈들 새로운 영상 생명을 하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아 실수로 가져가버리 그냥 안 되는 게 있구나 너희 집은 한층 밋밋해진다 타버린 만화책은 분해가 안 되네 가전제품 다 가져간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여기다 물 지어줘야겠어 아 근데 진짜 물 너무 혐이긴 한데 콘코리트랑 기어 아 귀찮네 저 항상 세 명이서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부족한 거야 자기들끼리 옷은 좀 살라 그래 콘크리트랑 기어 콘크리트는 기어랑 콘크리트 기어 있네 콘크리트가 문제네 콘크리트가 따로 낱개로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콘크리트는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콘크리트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여기는 그냥 내가 주운 것만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를 주울 일이 없으니까 좀 뒤져보자 여기서 따로가 이렇게 많았는데 콘크리트가 내부에 없겠지 외부에 있겠지 집 밖에 저런 거 다 부셔놨는데 도움되는 게 없어 숨겨난 콘크리트 없니? 여기는 하도 오래전부터 있던 데라서 내가 마땅히 여기 없다 콘크리트를 내가 주워놓은 거 다 쓴 것 같아 걔 밥그릇 이딴 거나 있고 말이야 은근히 숲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해결돼! 별 뭐 했다고! 깜짝이야 아악! 도구밋! 놀랐잖아 쏠뻔 했잖아 여기서 하는구나 쟤는 이런 거 좀 치워봐 이런 거 좀 치워봐 거슬려 이런 거 왜 있는 거냐 아직까지 치워 다 치우라 이 말이야 타이어 치워 나무 기승 치워 나무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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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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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쟤는 안 되잖아 왜 있는 거야 대청소하고 있네 어떻게 가래? 여기까지 된단 말이야? 와 이해가 살짝 안 되는데 여기까지 된다고? 방사정 좀 봐 살짝 나갔는데 이 새끼들 이거 도 도를 넘는구만 자꾸 세라믹 많았네 지금 꼼꼬리또가 없어 어 나왔다 나왔다 대박으로 나왔다 다섯개 나왔다 아 이렇게 많았어? 나무도 짱 많아? 야 역시 본질은 다르구만 이정도였구나 여기 정착면 불러서 뮤트공장 해도 되겠다 여기다가 괜찮네 이정도였구나 뭐야 뮤트는 안 부서지던 것 같던데 어 콩그리트 여기있다 황폐화가 아니죠 황폐했던 데를 청소하고 있는거죠 인정? 뭐 이런 고장난 차를 내비두랬지 어? 이거 통째로 제거 가능? 아 진작 이걸로 치워버릴까 아 너무 큰일내줬다 야 상상 이상이지 않노? 껌꼬리또 아 배고파 어디서 콩그리 떠 하나면 충분하다 이 말이야 내놔 이 물 안 지어줬는데 왜 물 표시 안떠 하나만 지어주겠네 물은 내가 혹시 저번에 실수로 갈아버린거 아닐까 불을? 아 그래도 부족할걸요 아마?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렇게 먹었는데도 부족하더라구요 아 밖에다 해야되는구나 선택지가 없구나 꺼져 꺼져 얘들아 뒤지기 싫으면 여기다 지워버릴거야 잘됐네 야 아 너도 다 부서졌니? 니 장비만 세팅해서 갈까? 아니야 그냥 가자 뭐 또 뭐 부족한데 있어? 캐슬 행복도 얘네들은 행복이 겨워서 지금 행복이 없는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부족한거지 얘네 아무것도 없냐 얘는 뭐냐? 얘 부서졌나본데? 어 부서졌나본데 침대랑 다 부서졌네 얘 아 저새끼들 뭐야 어디야 핀치 농장 뭐가 부족한데 성공적인 미션 아 나 한것도 없는데 시간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하냐 아 오늘은 그럼 노가다만 뛰는 걸로 할까 한편으로 바꿀까 자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거야 그렇지 이번편은 정착지만 봅시다 아 뭐야 템파스인 농장 가서 쟤네도 옮겨주자 템파스인 농장 왔어 그럼 그렇게 하죠 어디였지? 절벽 어 저쪽 동네 나 이제 포탑 갖다가 필요없어 그냥 내가 다 죽이면 돼 너무 강해졌어 저쪽 동네 적들은 내가 적수가 안돼 여차하면은 다 그냥 폭사야 좀 아깝긴 한데 이것들은 보관함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아이씨 야 예스 남페랑 같이 이사가라 어 보금로 되네? 어 너 되게 한가했구나 아 일어나 있을 때만 보금로가 되나보다 그렇네 생츄어리힐즈 아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보금로 안 된다면서요 왜 되는 거죠? 아 그럼 넌 그냥 아예 해주자 뭐가 부족한다고 그래서 버거 0이라고? 뭐야 바닥 풀어서도 왜 있어 수리 아 좀 많이 들어가네 그니까 이제 너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물 침대 다 있는데? 뭐야 다 있잖아 흐뭄이라니 얘네 뭐야 관심평이었나? 아니 다 있는데 왜 없던 거로 떴지만 방어랑 방어는 없었어 확실하게 물도 없었잖아 이상한 동네네 얘네 행복도가 낮은 거는 이거는 오바야 쟤네 행복이 나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이 동네를 좀 더 이제 갖고 보자 한번 사람들 다 불러서 타토도 다 부셔버려 타토 저렇게 필요 없어 사람 모집 어떻게 하더라 모집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다 일로 옮겨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동시켜서 모집 그거 어떻게 만들었더라 전기 기타 어? 제작 이미 돼 있나본데 아 아니네 아니네 보자 아 왜 이렇게 안 돼 아 왜 이렇게 안 돼 연결 야 이거 왜 이러냐 아 위가 안 닿는구나 아 아 찐 야 나와 아 야 거 나와 됐지 보집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그걸 해주죠 완전히 타토 농장으로 만들었어 여기도 만능 앞에 타토는 영원히 사르지 않는다 타토만이 있던 게 모든 것 그네가 타고 누가 탄다고 지금 전 60대야 이씨 말투 같은 소리하고서 다 치워버려 말투 같은 소리하고서 다 치워버려 갈아엎어 누가 말뚝을 박아놨어 연맹지게 그냥 그린 맥주는 왜 그린 맥주는 왜 보내안대 그린 맥주는 왜 전혀 안 드렸어 그런가 전혀 안 드렸어 그런가 타토전 토마토전 토마토전 해 먹어 토마토전 토마토전 차 타토전이면 타토전이 다 해제 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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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는 사토밖에 있을 수 없다 이게 제거 안 되는 게 조금 혐의인데 여기도 개집이 있네 아 야 그걸 왜 뭐 한 거야 뭐 했어 분해 아까운줄 모르고 그거를 해버리면 어떡해 자원 아까운줄 모르고 아 참나 이거 못.. 못.. 못 써먹겠구만 다 치워 어떻게 해야지 낼까 고무 하나 줘 아 근데 힘들게 파밍하면 고무 하나로 바뀐 거야? 오바다 이거 아 누가 이거 여기다가 박아놨냐 보관 보관 누가 여기다 이거 해서 여기다 짓고 지랄이야 사토 지어야 돼 사토 외에는 없어 여기는 이제 야 넓다 이렇게 좋은 동네를 놔두고 이상한 데다 다 지워놓은 거야? 다소 참 멍청하다니까 딱 돼 빨리 모집해 방어 타워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한다 빨리 사토 젠 내일 아침에 보자 너희 밖에서 자라 노비들아 주인님은 내부에서 잔다 아침 7시 아침 7시 뮤트를 심어놓기에 딱 좋은 시간이지 안 심어져 있으면은 다 빻다 한 대씩 말줄 알아 그렇지 말이 통한다니까 아 꺼져봐 뭐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아 그렇게요? 아 어 아 저게 불편하게 돼있어 여기보다 더 편하게 만들어야겠어 할ahn지 쭉 해서 꺼져 뮤트의 신세계를 연다 꺼져 다 내 뮤트야 오로지 뮤트만이 세상이 멸망해도 뮤트만이 이 땅에 남을 것이다 캐슬 가자 정말 오랜만에 캐슬로 갑시다 캐슬에도 뮤트가 있거든요 만능 앞에 뮤트는 식지 않아요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 아 윙컨이 필요하다니 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습 차별 없이 모두 노예일 뿐 나 빼고 다 노예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아 9명 됐네 침대방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집 하나 침대 싹 갖다 놓지 뭐 이제 할 게 좀 많네 금 많아졌네 저기서부터 끊고 오죠 매트 여기서부터 끊자 여기서부터 뭐야 뭐야 얼마나 길게 될지 너무 기대된다 뮤트캐 생각에 아 침이 마르지 않는구만 침 질질 흐르고 있구만 아 126개부터 간다 일단은 고작 126개부터 간다 가주겠네 머리 치워 어떻게 된거냐 반대쪽으로 생각했다 헉 뭐야 살짝 어긋날 것 같은데 원래 얘네 미국인들은 밭이 엄청 넓잖아요 얘네 밭에 비하면은 이 생츄어리 힐즈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지 얘네들의 그 지옥구 특성을 생각하면은 지옥구란다 아 몰라 아직 10개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다 대상 타토팟은 시작이라고 아오 야 디아블로 3 할까 했는데 그냥 로스트 아크 한 판 더 하는게 낫지 않나 로스트 아크는 현역이잖아 물론 디아블로도 현역이잖아 물론 디아블로도 현역이긴 한데 로스트 아크 요즘 많이 가고 있다면서요 서브 통합하고 역시 내 말대로야 로스트 아크 한 일주일 했나요 오픈하고 딱 로스트 아크 그 만내 콘텐츠 보고 내가 아 이거 너무 쓰레기잼이다 할게 못된다 딱 잘 뺐잖아요 제가 나 그 언제야 솔직히 이거 오픈 안치 꽤 됐죠 이제 그때 템레벨 올리는 것까지 메인케 다 하고 슈사이어 깨고 접었는데 아직까지 하던 사람도 아직까지 템레벨 올리고 있다면서요 템레벨 때가 어 아직까지 템레벨 올리고 있대 할게임 안된다니까 뭐 바닷가서 이상한 폐지 같은거 줍고 섬 가가지고 심부름해서 무역 같은거 하고 똑같은 던전 똑같은거 또 돌고 왜 해 이거를 시간 낭비 돈 낭비야 시간 낭비가 돈 낭비지 아직 20개밖에 안했다 그렇지 아직 30개 정도밖에 안했어 아직 30m밖에 안 돼 더 해야 돼 더욱 더 더 여기만 5명 들어가 더 더 더 더 건축물도 안 지었던 거 좀 지어볼까 DEC 중에서 이게 건설에 관련된 게 있다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메인계고 다 천천히 다 할 거기 때문에 이 게임에는 컨텐츠 전부 로봇도 너가 여기 있으니까 잘 지켜주겠지 여기까지 돼? 도로인데 기술 안 했는데 그냥 걸어가면서 쭉 캐면 돼 개꿀이야 이제 안 됨 좋아 와 와 이거 몇 개야? 와 46개에서 한 줄에 하 뮤트 게이트 대박 그거 진짜 노예관리대 진짜 하 어디 보자 발전기 대형 대형 두 개까지 밖에 못 지어 그렇게 재료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딨니? 여기 조명이니 다 아 이거지? 조명을 틀어놓고 조명이니라니 조명을 틀었으니까 조명인거지 아 아아 뭐하니 아 진짜 그럴거야? 발전기 시끄러울거 같은데 이거 하면은 내 기억이 맞다면 가로등이 좀 쓸만한게 있을거야 그래 이런거 아 너무너무 높다 근데 작은거 없니? 그래 우리 농부들을 위해서 밤에도 열심히 일하라고 가로등 지어주고요 여기다 지어주고요 여기다 지어주고요 밤에도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밤에 자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는 밤에도 일해야 됩니다 고고시 폴아웃 고고시 폴아웃 응? 쉴 수 있는건 오직 나뿐이야 캡틴이 나뿐이지 국장님이 국장님이 야아 이거 완전히 농경지대 아닙니까? 야 뭔소리하는건지 점점 이제 뇌를 안 쓰고 있어 클났어 연결 연결 부족한거 뭐야 식량 충분 물 침대 물이랑 침대만 있으면 된다 물 따오자 물은 뭐 저희가 따오면 되잖아 그냥 밤에도 일하는 정창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의 위치를 찍어주겠습니다 어쩐지 안 찍어주더라고 여기 오는게 행복이 아니라는걸 깨닫게 됐나봐 어쩐지 정창민들에 대한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 녀석이 짜식 말이야 눈치가 빨라 눈치 빠른 아이를 싫어한단다 물 엄청 많이 한다 물 부족하다는 소리 절대 못한다 아 뭐야 고무가 부족하다고요? 어? 그건 아니죠 아 이거 뭐야 왜 가까워 기분 나쁘게 이거 왜 컨트롤 눌러지지가 않냐 뭐냐 아니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잘못했어 아 좆한 놈들 고무우 고무 따와야 되네 고무 고운우고무 따와야되네 고무는 좀 그런데 가져오자 저기 있겠지 뭐 저기 연결 안 해놨나? 고무, 고무 담당 아까 분명 컴퓨터 하고 있는 애 있었어 걔한테 연결하면 돼 어딨어 컴퓨터 없어져서 지금 놀러간 거야? 나와 찌꺼기들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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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야 어딨어 여기 고무가 없을 리가 없어 여기 타이어가 그렇게 많았는데 분명 놀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놀고 있어 곳에 다 해놨네 야 이거 얼마나 선량해 어디 갔냐 분명 놀고 있는 놈이 있을 거야 어디서 은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 어딘가 있어 지금 놀고 있는 놈이 일말의 휴식조차 허가하지 않는다 고무 고무 딱 대 어디 있어 나와 플로우젯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고무 오우 이렇게 고무 많은데 말이야 누구야 빨리 나오라 그래 어디 있냐 해야 되는데 나 예 야 보급로 보급로 확인 됐다 봐봐 또 저기서 음식하고 있었잖아 몰래 그것도 가운데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보일라고 걸쳐서 했어 저런 놈들이 꼭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왜 먼저 뺀기를 쳐 용납 안 되지 이후에 살 수 있는 자는 일하는 자밖에 없어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어 꺼져봐 너 길막을 잘하냐 여기보다도 예쁘게 지어서 한 번에 가자 모집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구만 가자 물 댕크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애 너를 좀 옮겨야겠어 아 아 점프가 안되냐 너무 기분 나쁘게 붙어있어 이정도? 좋아 어딨어 물 고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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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구만 아주 한 50대나 이러면 아 너무 떨어뜨려 놨나 얘네 얘 두개만? 물 창사 시작이라니 말이 좀 심하시네 아닙니다 그 물인걸 알지만 아닙니다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어감이 전부라 이 말입니다 어감이 전부라 이 말입니다 어디 볼까? 어우 경험치 많이 주는 것 봐 와 이걸로 경험치 먹는게 더 많은 것 같애 사냥하는 것보다 아 물 몇이야 이러면은 야 물 72네 와 이거 무조건 지켜야죠 누군데 왔다갔다거리냐 야 스네이크 할라니? 아 복급담당자야? 아 미안 참 몰랐지 난 여기 고무 있네 그래 고무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도 있지 가정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나 좀 올려주면 안될까? 여기 있기 싫은데 땡큐 뭐 부족해 아 누가 여기서 앉아서 살라 그랬어 땅에 앉을 곳은 내가 정해놓은 곳 밖에 없어 피크닉이야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피크닉 할 데 없습니다 작업된 시간이 지나서 물이 쌓여요? 거짓같은 경우가 있다니 여기 여기다 모든 걸 몰빵한다 조립식 가옥 그 누구도 이곳을 침범할 수 없다 아 위치 안맞는거 혐? 이런게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아 잠깐만 이런게 있었어? 아 뭐야 놀랐잖아 아 나 사다리 하나만 해보자 계단 계단이 무슨 연결이 되는게 아니고 계단만 덜렁있냐 이놈의 게임은 연결해봐 아 어때 그 아니 이정도는 맞는거 같애 자 어딨어 포탑 다 저세상 가는거야 광섬유 있는데 레이저 포탑이나 좀 올려볼까 레이저 포탑은 몇개까지 돼? 많이 되네 여기다 레이저 포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깝게 없겠지? 이거 24개나 돼? 와 미쳤네 이거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거 필요없어 아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게임 예쁘게 좀 놓게 해줘 이거 좀 위치는 나중에 본다 아이씨 아 이럴거야? acts 로스 용 sealed 즜 paralyzed 그리고 sleep els 얘를 아아 작업대에 깨끗한 물이 생겨 요? 아, 나 몰랐어요. 아, 나 물 못먹는다고 그래서 전에 댓글 쓴 사람이 아, 물 가져가려고 아둥바둥했는데 물은 못 가져가고 주민들만 먹는다고 그래서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 여기 일단 여기 이 정도로 부족하지? 나의 그 수비 욕구를 채우려면 동네를 완전하게 내 것으로 그 무엇도 침업할 수 없는 절대 구간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안 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 여기 이렇게 막혀있어? 야, 그럼 이 집은 우리께 아니야? 잠깐만. 이 집은 우리께... 아니, 우리 거잖아. 도구미지 여기 있는데. 도구미, 너 어디 있는 거냐 대체? 폐허가 된 집. 뭐냐? 차량 꺼대? 아, 집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외치를? 여기다가도 방어의 질을 한 번 쳐놔야겠구만. 안 되겠구만, 이거. 야, 목재 1000이야? 미쳤네? 야, 왜 안 돼? 아까 됐잖아. 그래. 와, 미쳤네, 나? 계단. 원형 계단 없니? 판잡집 계단. 어,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높다. 양쪽 끝에서 갈 수 있게 할까? 깔끔하게? 아, 큰 정화조 설치하면은 물이 생겨요. 어, 되게 좋다. 진작에 할걸. 어, 나는 뮤트 썼지, 그래서. 잠깐만 좀. 어, 큰 정화조 있는 데 가서 물 좀 가져와야겠다, 그러면은. 나 몰랐습니다, 아예. 개꿀이네. 일반 포탑으로 충분하다, 이런 데는. 정말 중요한 데 나중에 추가를 하고, 지금 이런 데는 기관총으로 충분하다. 17개나 지을 수 있어. 그렇게 많이 지웠는데. 버비마다 짓고 있는 느낌인데? 아, 아, 야, 이러지마. 그래. 그, 누구도 올 수 없다. 타워 디펜스 좀 한다. 탁. 야, 와보라 그래. 다 오라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사 다 끌고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다 죽었어, 그냥. 오면은 바로 그냥. 난도질을 해버릴 것이야. 이 뒤가 살짝 거슬리는데? 뭐가 야생 뮤트 같은 거 심으러 그랬지? 나도 모르는 사이기. 어? 등장 뮤트에 어둡다더니, 이런 데가 있었어. 처음 알았어. 와, 이런 데가 있었어? 우리 동네라서 쟨도 안 되겠네, 그러면? 와, 나 처음 알음. 금괴. 기름통. 정제된 물. 와... 여기는 쟨 될지도 모르겠다. 안쪽이라서. 와, 금괴. 금괴 있어, 금괴. 금괴 3개 있음. 탄도 있음.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개신기하다. 당연히 건설 안 되겠죠? 얼렁여왕 뜨면, 한 번 뜨면 순삭?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망했잖아. 야, 이... 이 층, 이 층으로 가야되나, 그러면? 일어나. 왜 내 집에서 숨어. 이곳은 내가 숨을 곳이 아니다. 다 넣어둬. 와, 나 어따가 지워야지, 이것도. 얘네... 얘네 일 안 하는구나. 무슨 깡딱을 짐 몰라. 토스터 스프링 나왔지? 고무... 라디오에서 고무가 나와? 자, 그러면 일단은 저쪽이랑 여기는 두 포인트, 강렬한 두 포인트에다가 방어를 지워놨으니까 아, 여기도 지워야 될 것 같은데? 한 면을 완전히 이제 방어를 해놔야지. 와, 여기다 짓는 건 좀 그렇다. 자, 여기다 짓는 게 날 것 같다. 와, 여기도 지우면 완벽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방어의 둘레가? 누구든 오라 그래. 바로 저승길로 보내줄 테니까. 아, 야, 뭐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밉상으로 위치 만들어놨어. 누구야, 누구 지지야. 아 이거 좀 외지게 한 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 벽을 쏴서 막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사나이의 길 벽 따위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올라가 그 누구도 감히 개구멍을 팔 수 없는 가까이 가는 것도 불가능한 압도적인 공격력 오로지 포탑에서만 볼 수 있죠 이거 6개밖에 더 못 짓는다고? 아 기름이 부족하구나 아 기름이는 언제 언제 풍부해지니 기름은 아 진짜 실망이네 기어 엄청 많아 아 이거 부족한데 방어력 부족한데 여기도 지워야 되는데 아이 부족하네 이거 좀 한 번 쳐 볼까?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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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은데 없어? 기름 많은데는 안 나오네 기름 주문이요? 아 너무 아까워서 돈은 언젠가 쓸 일이 오지 않을까 아 방어력 175야? 와아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 아 여기다 깔거면 저기 있는 걸 좀 빼와도 될 것 같은데 저기 다리로 가자 포탄 몇 개 박은 거야? 잠깐만요 깜짝이야 저거 왜 저렇게 잘 달리냐 저렇게 저런 속도 달릴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어? 쟤네 저 정도로 달리는 녀석이었어? 몰랐는걸 저거 여기다 나무박아노래 와 여기도 막아줘야 되네 고장난 가로등이 왜 있어 이씨 하우징 생겨도 그렇게 내 취향인 건 안 생길 것 같은데 묵직한 거 야 아무거나 다 와보라 그래 다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오면은 머리를 들어미는 순간 그냥 다 터져 죽는 거야 야 근데 기름이 아직까지 부족할 줄 몰랐다 이제 기름으로 고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고장난 우편은 뭐야 어 해골 주워서요 해골이나 좀 모으러 갈까요?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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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좀 쎄한데 일단 해골 모으러 가고 일단은 함정 어딨어 함정을 저기서 왜 찾어 바보야? 바보 멍청인가? 야 강철 30개 남았다고? 실화입니까? 아 기름 들어가 가시 함정은 뭐야? 아 대박이다 대박 뭐가 어떻게 어어어 대박 와 이런 것도 있어 개 신기해 와 나 처음 봤어 이런 것도 있었군요 방사능 방출기 전기를 조금 요구하는구만 톱날 함정 거치형 파이프총 페인트총 페인트볼총 이거 설치해놓으면 이제 총이 발사되는 건가요? 여기 오면은 촉촉촉촉 이렇게 여기다 설치해놓으면? 대구 기름이나 캐러 가자 뭐니 이거는 우편함이니? 어 뭐야 타이어가 왜 이렇게 많아? 아까 캔 거 아니었어? 어 산 뼈 강철 3개는 정화된 물 2개 아 산 뼈 강철 3개 정화된 물 2개면은 기름 3개 음 산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렇게 치면은 이건 좀 그럼 좀 힘든데 강철은 사실 구할 방법은 많은데 어 깡통 같은 거 다 강철이니까요 텔레비전이 왜 있어 텔레비전 볼 시간 있으면은 농사를 지으라 이 말이야 텔레비전을 볼라 그래 나도 안 보는 걸 아 개밥이었어 저거? 어 소화기가 있네? 소화기는 필요가 없다 우리 동네엔 불이 나지 않는다 불을 지르는 동네야 기어 스프링 방열기 어? 금구가 있네? 케이트 순간적으로 딱 땡겨올까? 자 가자 아 침대 좀 짓자 어디서 침대를 지어야 될까? 침대를 짓는 구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침대가 있긴 한데 내 집은 절대 안 돼 내 집은 내 집이야 션이랑 아내가 죽긴 했지만 내 집은 내 집이야 절대 안 된다 집은 집이다 화장실 없다 이제 이 방엔 화장실이 없다 우리 침실만 있을 뿐 애초에 화장실 역할도 못 하고 있었잖아 아 왜 이렇게 뭐 올리기 힘들게만 하났냐 됐나? 왜 안 돼? 아 이거 살짝 꺾였네 아이씨 아 이거 살짝 꺾였네 아이씨 아이씨 살짝 꺾인게 아니라 엄청 꺾였구나 눈치 못했을 뿐 아 촛불 때문에 안되나봐 저거 오바야 오바야 아 방금 떴는데? 떴죠 방금 됐다 어때 열 두개 열 두개로 살짝 부족하지 너희들의 그 수면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맞냐 아 꺼져 뭐하자면 불러있냐 지금 누구냐 아 정창미냐 꺼지라고 혹시 안차려? 안내 안납니다 농부들의 흙냄새만 나죠 좋은듯입니다 열 래겠는데 아 일단 내 차를 특별히 해체해야겠네 강차도 부족하니까 옆붕네랑 여기 막아낼 필요 없잖아 거슬리 아 저거는 왜 안사라지는거냐 저 나무 덩굴 이렇게 온천지를 다 지금 저건 또 안되네 와 여기는 뚫려있어 개심박 막아볼까 그럼 강철로 야 다 뚫려있네 강철 어떻게 하지? 금속 벽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냥 벽도 있네 이 벽은 뭐야? 아 금속벽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겸치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조금 아다리가 안맞는데? 어디 보자 어 막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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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못 꺾냐? 살짝 이렇게 콘크리트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강철은 좀 많은데 아 목재벽을 할까? 아냐 여기는 금속으로 해 내 집이잖아 내 집은 특혜야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죠 아 진짜 이렇고요 아 좀 쓸만한거 없냐? 좁은거 없어 좁은거 아 너무 넓은데? 어 아 이게 좀 적구나 아 아 이게 이게 괜찮네 작은 주제에 먹는건 똑같네요 그렇지 깔끔 응 아 좋다 이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성역이 완성됐어 아 야 뭐해 강철 쓰지마 이제 아까워 아까워 쓰지마 정신 안 차려 강철이 모든 구역에 다 없네 자 너무해서 저기로 오게 돼 있겠지 아무래도 저기 뚫려 있는데로 저기 있다면은 올진 모르겠지만 40뮤트를 띄우면서 한 번에 뭐 여기도 뚫려 있어? 우리 이제부터 개 밥그릇을 안먹는다 알아서 손으로 받아먹는다 여기 가지냐? 안 가지지? 여기 막으면 되네? 목재 목벽 막어 막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일단은 여기 막고 이거 어떻게 막냐? 조그만거 조그만거 조그만 벽 조그만 벽 조그만 벽 그냥 막자 이걸로 어 못 가지? 아 좋아요 못 가죠? 아 갈 수 있잖아 아 뭐야 어어 되네? 이게 돼? 아 뭐야 목재 내놔 목재 내놔 목재 내놔 그릴 내놔 그것도 깨질라나? 가면 또 자식들이 깨버릴라나? 적들이 어디 보자 판자집 벽 문 안 아래 못 가겠지? 당연히 못 가겠지 저렇게 저렇게 막으나는데 가면은 좀 심하지 위로를 만들까 위로를? 적들이 포탑을 쳐맞으면서 오게끔 아 뭐야 나무야 아 여기까지 들어 막을까? 이건 이건 왜 이건 몽강따구로 안 캐지는 거죠 얘네들은? 뭐죠? 여기서 막으라는 건가 그냥? 아 뭐해 강철이 부족하다 아 강철이 부족한 날이 오네 아이씨 일단 세 개 강철이 안 되는데 벽이? 아 벽도 제한 있어? 벽이 안 생겨 벽이 안 돼 벽도 제한 있단 말야? 그럼 저기다 진짜 그냥 아싸리 아이씨 아이씨 아아 이거는 좀 그렇지 어 되네? 아 홈크리스트 안 돼 아까워 강철이 필요한데? 강철 좀 줘 강철은 솔직히 구할 방법 많은데 누가 내 집에 있으래 새끼 내 눈에 눈밖에 났어 지금 아 너무 둘러설 데가 넓다 근데 인간적으로 좀 심하긴 하네 근데 이게 벽 제한이 있긴 한가 보다 그냥 강철 복제 다 갈아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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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아업어 다 갈아업어 다 갈아업어 다 갈아업어 빈집 됐구요 이제 침대에 심으면 되겠다 우리 동네에 화장실 없습니다 알아서 싸고 말리세요 이곳이 이제 침실이라네 무려 양쪽에 있구만 컴퓨터도 있네 여기에 아 변기 괜히 뺐다 목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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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나마 깔끔하네 목재벽 나무 너무 많다 야 심하긴 하네 나무가 나무가 1750개가 있으니까 전혀 사라질 것 같지 않아 막힘 막힘 그리고 아 밋밋하게나마 과옥을 지어서 아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과옥이 아니야 하아 이거 조금 균형이 안 맞잖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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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아 절 너무 먹는다 야 아 참 이거 안 되겠구만 강철을 좀 캐오죠 기름이랑 내가 한번 끝까지 그냥 다 해보고 싶은데 어느 또 뚫려있어 여기 뚫려있어? 아 이거 너무 온천지 다 뚫려있어 귀찮아 예초기같은 소리하고있어 예초기같은 소리하고있어 지금 말이야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예초기를 박아놨어 저기다 알겠구만 다 캐자 깔끔하게 자연이 자연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자 다 캐고 자연의 방어력으로 사는거야 설마 내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화염방사기 맞으면 사라진다거나 이런 개같은 경우 없겠지? 제발 없길 바란다 못나가죠? 조금 꺾을 수 있니? 잡다 선미 제발 ultur 목록 핸 이리 이리 택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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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개집 필요없어! 개집은 하나면 충분해 우리 동네 개는 도그미스로 충분하다 아니 자연의 힘을 빌어서 여기다가 방어탕을 지어야 되나? 아니야 집이 있잖아 우리 동네인데 생츄어리 한번 이렇게 싹 옮겨줘야지 지어져라 지어져! 어때? 지어졌다 잠깐만 여기 화학실험 때도 있었어? 처음 봐서 지금 뭐야? 대청소하니까 이거 없던거 다 나오잖아 아 이렇게 있었어? 아 처음 알았어? 뭐야? 대청소하니까 이거 없던거 다 나오잖아 여러분들 좆잡고 반성하시기를 뭐해? 잘 침어놓은거 뭐하자는 플레이어 기름 어... 기름 만든다 그랬죠? 기름이 어느거였죠? 실용품이었나? 절사기후 아 이거네 어 나 좀 만들 수 있네? 두개... 하나... 하나밖에 못 만드는구나 아이씨... 뼈가 없네 뼈랑 강철이 부족하다 뼈랑 강철이 부족하다 마이홈... 어이 다 졸라 불안한데 일단은 가봐 자 쫓고 왔어 가지냐 설마? 아니지? 어 애초에 내가 간다고 해도 쟤네가 갈거 같진 않으니까 여기 막혔죠? 여기만 막으면 돼? 그렇다기 여기만 막으면 되네? 와아 진짜 둘러썼다 아 너무 많았어 너무 넓었어 조금이라도 더 뭐야 아 철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넓어서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철을 구해야되네 당장은? 철이 없어 야 뭐야 왜 탭키가 안 먹히지? 더 걸려나 또? 으음 개불편하네 게임 진짜 아아아아 안 튕기는 건 너무 좋다 스카이로무 더 안 튕기는 것 같아 거의 안 튕기니까 한 대게 너무 편해 여기 물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나 한번 보죠 오늘 물을 잔댁 가져가서 말이야 어어 엄청 많아 대박 병뚜껑은 왜 있냐? 잠깐 병뚜껑은 왜 있냐? 뭐지? 잠깐만 여기 강철 있냐? 강철 하나도 없어? 여기는 강철까지 다 끌었었나봐 기름도 없어 다 끌었었나봐 진짜 이거 온 웹에 있는 거 다 아 그것보다 나 전에 어디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나 사냥하기 너무 어렵다고 아 맞다 여기였죠 여기다가 한 지워놨거든요? 어 이거 여기서 이제 돈 좀 봅시다 저걸로 야 40일 반이야 와아 건설을 50% 채웠어 미친 게임 적다 불러봐봐 많은 사람들은 찾으며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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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물 3개 아 더러운 물 챙길 필요가 없고 정리된 물이 이제 막 나오니까 그럼 저 40개 물이 36개 도금 기름 기름통 라이터 그다음 pages 대박 대박 벌써 무게 후달려? 야 뭐 했다고 벌써 무게가 후달려 아..참 됐지? 술단 3개 버렸다 무려 저희들이 넣어놓을걸 아..가자 마이홈 기획 끝나지 않는다 헉!이건 아니에요! 오늘 한돈 바닥에 서자 아침부터 방사능 태풍은 뭔데? 이건 아니잖아 뭐지? 도피가 안닿네? 도피가 안닿네? 도피가 안닿네 그렇지 어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보겠네 여기서 다 오는 거 아니야? 여기가 그나마 적으니까 그렇겠죠? 몇 개 못짚네? 극혐이네 아! 그건 아니죠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나를 이 땅에 권위자인 나를 아 3개는 더 지을 수 있는데 아깝네 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이리와 기름은 여전히 부족하구만 강철까지 부족해 어떡할 거야 아 여기 둘 가져오자 필요없을 것 같다 별로 맞네 바닥에 깔려 있었구만 갖고 와달라고 이리와 나중에 저쪽에다가 레이저 지으면은 방어력은 더 나으니까 지금보다 이렇게 하는걸로 여기도 포탑 어디를 둘러봐도 내 포탑뿐이야 아름다워 가로등 치워 지금 포탑보다 중요한 건 없다 벽 아 뭐 뭐 했어 아 아야 강철 몇 개를 쓴 거야 한 번에 피같은 강철을 아 앗 아 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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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는 뭐가 좋아 이렇게 되면 안되지 여기서 끊자 여기 됐어 끊고 그래 이게 난거 같다 차라리 그렇지 넓은게 어때 넓은게 낫잖아 오히려 이건 좀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예상이랑 약간 다른데 아래쪽에 하늘을 다 막아놔야되고 야야야 그거 아니야 진정해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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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 못 담겨 아주? 자기 집 앞에서? 아 정말 이놈의 게임 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뭐 괜찮겠지 설마 저거까지 그렇겠어? 양심이가 있지 예쁘게 좀 안되냐? 어 이게 이어져? 아 이게 이어져?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니? 참 아이그 아이 아이 이정돈 꺾어야되 막으려면은 됐다 어때 어 못 지나가지 나는 못 지나가 일단은 나는 못 지나가 중요해 아주 비켜봐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붙어있냐 나랑 그래 불가능? 아 됐어 아 이정돈 됐지 뭐 여기서 뭐 이제 여기 여기 막아야되나? 아 이거 꼭 막아야되나? 아 저기 목재벽이 있는데 내가 저거 이상한 벽을 했구나 순간 말고 벽 대치 정도면 높아서 못 들어오고 저기 길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뭐 들어오라 그래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보라 그래 여기 뭐 들어와 보라 그래 폭탑이 얼마 몇 개가 있네 지금 울수 와 보라 그래 한 군데 뚫어놔야지 안 들어올 거거든요 싸우다가 좀 지득이 터질 거거든요 느낌이 너무 다 막아 놓으면은 아씨 막혀있네 짜증나네 화나네 이러고 뚫어붓을 거 같아 졸라 무서워 이게 된다고? 다리가 밖에 나가 있어서 그런가? 이것도 된다고? 되네 저거 이건 안되네 신기한 게 막으려면 여긴 또 안되네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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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뚫려 있는 거니 아 여기도 막아야 돼? 아 여기도 아 여기 야 내 집으로 시작을 했지? 아 차 있네 잘 됐네 차 있으면 엔간한 거 다 막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밖에 안돼 쓰레기네 저 대상이다 저 대상이다 모든 거를 다 틀어막는다 틀어막는다 아아 뭐야 뭐야 왜 그래 이걸로 그냥 막아버려? 안돼 벽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 벽이 아니면 내가 틀어막는다 여기 막혔고 여기 막혔고 이거는 둬 모든 걸 틀어막는다 뭐야 이거는 그렇지 아아 이걸로 완벽한 생츄어리 힐이 됐다 보면 생츄어리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아 잠깐만 아아 참 나 이거 게임 이거 불편하네 됐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나 보자고 뭐 이렇게 다 틀어막았는데 절대 못 오지 이걸 들어오는 건 너무 양아치야 이것만큼은 아니야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안 어 야 이거 너무 벽이 무슨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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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하나. 여기다 하나 막아야된다. 내놔. 철 내놔. 어디서 철을 안줘. 싹 대. 원래 이런. 너무 예쁘다. 각이 너무 잘 나왔다. 잘 나왔는데. 깔개, 목재, 플라스틱. 우편함. 여기 이제 막혔고. 그쵸. 저기도 벽까지 다 막았죠. 여기가 뚫려있는 건 좀 크다. 여긴. 여긴 막아야된다. 여기 왜이래. 여기 왜이래. 아, 잠깐만. 왜이래. 아, 이렇게 막혀있어? 아. 아, 이건 좀 아니죠. 아, 이거. 아, 뭐 이렇게 막아놨어. 그래서 이렇게 해놔? 아 아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내가 조금 좀 그렇다 더 확실하게 맞고 싶어 열곱 개나 있는데 조금 투자를 하자 아 왜 앉아지는데 저기 붓고 난리야 어 이게 안.. 어 되지 되냐? 된 거냐? 됐다 아 진짜.. 졸라 기저기 만들었네 거짓말 아어어어 살짝 살짝 한특이야 아어어어.. 안 돼 x3 어.. 잠깐만 이렇게 된다고? 아 뭐야 뭐하냐 여긴 막혔어? 여긴 막혔어 여기만 막으면 돼 여기도 막아야 되냐 이 조그만거를 살짝 자존심 상하네 이거 아유 아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됐어 생존이 중요하지 뭐 외형이 중요한가 그렇지 다 오라 그래 죄다 오라 그래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다 진짜 이 이상 안전할 수가 없다 아니 어떤 미친 게임이 이런델 뚫어놔 이씨 깜짝이야 쟤 왜 못어있어 오늘 안싸워서 됐다 강으로 오는 수밖에 없지 편하게 올라면은 강마저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야 흠 좋구만 야 이 정도인데 설마 뚫리겠어 아 이거 뚫리면은 진짜 쓰레기 게임이지 내부에 있는 포탑도 옮기자 이렇게 된거 고장났잖아 이거 꺼져 졸라 많네 아 이거 미리 해놨으면은 이렇게 했을텐데 아 근데 몇명 없었지 원래 애초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좀 둬야되나? 헉 쟤 뭐야? 저 좀 미쳤어요? 이거 옮기자 방어력 212 아 뭐 있어 이미? 잠깐만 애매하게 올려놨냐? 이쁘게 올려놔야지 어차피 올려놓을거 입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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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홈 뭔가 올진 몰라도 오기만 해 오라그래 오라그래 작살나는거야 그냥 이제 가차없어 침대 지어야 되는데 강철이 부족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일을 좀 시켜볼까? 보기만 해도 황홀하고 어 벌써 일자리가 들어가기 시작한거야? 뭐 안되겠구만 벌써 일이 하고싶어서 근질근질한가 보구만 그렇다면 내가 삶의 의미를 주도록 하지 4명 볼까? 4명 다 배정함 어? 아아 몇명 부족하구나 많이 부족하네 아 이거 좀 아아 이거 좀 많이 부족하네 실망인걸 이것 이상은 할 줄 알았거늘 나한테 필요한건 이제 강철과 뼈 가지러 가자 저기만 제대로 활성화 시키면은 다 게임 끝나 그냥 아무것도 필요없어 저것만 제대로 활성화 시키면은 저 뮤트만 제대로 활성화 시키면은 안전지대에서 돈을 마구 캐내는 아마 내가 적을 볼일도 없을거야 저기 돌다가 다 많이 죽는거지 그냥 어 야 뭐야 쟨 됐냐? 쟨 되면 죽어야지 인마 어? 어디서 쟨 됐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쏘냐 뭐냐? 온천지로 쏘는데? 야 어디서 공격질이야 아 잠깐만 친구들이라서? 얼굴이 안보인다 이 친구들은 그로운 많이 사다보구나 진짜 망치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법 망치 앞에서는 모두 솔직해지는 법이지 잘 먹겠네 죽엄마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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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죽어 아 잠시 50 아 레벨 몇이야? 아아 이거 얼마 안남았다 지능도 맥 쓰고 이제 원하는거 찍으면 돼 흰 물 찍던 뭘 찍던 저게 짓는다는 것은 오 여긴 또 제니 안됐어? 월킹이들은? 됐잖아 이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존나 죽인다 존나 죽이는 건 뭐냐? 얼마나 격렬하게 죽여야 되는 거냐 흠 흠 흠 펌프 제트 머리 머릿마 어? 강타 강타아 아아! 한 번 더 있구만 볼 것이냐 볼 수 있는 것이냐 오오오오오오! 야아, 잠깐만 졸랐세 제트랑 물 아아, 물이 이제 많다는 거 알고 근데 뮤트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됩니까? 그냥 물 가져가면 되잖아 물이 더 비싸지 않나? 봐야겠어, 그냥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물이 더 비싸지 않나? 물 20원이지 뮤트 얼마야 8원 아니네 역시 뮤트야 어 뮤트만은 화폐는 없어 뮤트와 물만 있으면 돼 타토 대신 뮤트를 가져가는 거지 아야 아프잖아 집게 칼 달았다고 터쎄 부리는 거야? 졸라 아프네 으아! 아 잠깐만요 치사하네요 좀 못 오지 뚱뚱해서 돼지새끼들아 꺼내놔 벌써 왔어? 벌써 왔어가 아니라 다른 놈이 왔어 졸라 강해 발광룸들이 다 세구나 야 너무 강ós 너무하는거 아니냐? 라드엑 써있어 하아! 뒤져! 죽어 좀! 한 번 더! 죽어! 아프냐? 아! 망했다 밖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 동료가 나도 질 수 없어 나도 질 수 없다고 다리 부러졌지만 질 수 없어 지금 방어해야 돼 아! 아! 뭐야 한 방이야 아... 발광 녀석 저거 60원으로 처맞고 싶나 쟤네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손해본 것 같진 않아 감성적이야 아! 벌써 부러졌어? 겨울철 나뭇까지만큼 잘 부러지는데 그래! 아! 미쳤네? 야! 죽고 싶나 친구 데려왔구나! 도와줘! 아! 물은 안 돼요! 어이 씨 안 보여 승천! 영권 바이올로 별로 안쓰다 영권 바이올로 별로 안쓰다 야... 튼튼한거 보소! 도와줘! 도와줘! 괴로웅! 어딨어! 배나! 야 야 또 어디갔냐 아이 그 중요한거야 비싼거야 거기 어 깜짝이야 거긴 됐고 뭐야 뭐냐? 오는거니? 꼈니? 꼈으면 죽어야지 다리가 부러졌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오오오 잠깐만 뭐하는거야 제대로 안하나 아니 부러진 주제에 강하구먼 연암마이올록 거기 있냐? 연골은 없네 뼈 내놔라 뼈 뼈 내놔 뼈 뼈 내놔 뼈 뼈가 좀 무겁나보구나 아닌가? 어 깜짝아 왜그래 놀래키고 난리야 뼈 챙겼다 아 변화 먹기 힘드네 겸치도 많이 먹었어 그래도 브라더우드가 없어진게 좀 그렇네 걔는 겸치가 좀 쏠쏠했는데 42레벨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으면 난 만족할 것이야 10개 나왔다 어우 좋아 스틴팩 하나 혈액팩 하나 혈액팩은 왜 있어? 아 만들자 빨리 뭐지 절사규 그렇지 아 많이 준다 기름 3개씩 나오는건데 가서 이제 만들어볼까? 포탑 좀 여기로 여기는 부족하지않고 저희가 살짝쿵 부족하구만 저기는 정면 아 하나 하나 둘 아 강철 아 아 강철 맨 3개는 더 지울 수 있는데 강철 때문에 막혔어 그리고 그리고 물이 5개는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아 물 너무 좋다 야 야 물 말 잘 들어온다 물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어 물이랑 탑 뮤트만 캐서 갖다 팔아도 뮬은 뮤트는 갖다 그 캘 필요가 없잖아 있는거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 인력도 안 들어가잖아 전기만 있으면 다 되잖아 사기였네 누가 여기 쓰래 여기 써라 그래 보급로 한번 때려 맞아 여기 강철 많지 어 이런 강철 다 생긴거 아냐? 그 강철 많잖아 왜 안돼 강철 많잖아 왜 안돼 강철 많잖아 뮤트 잘하니? 독한 놈들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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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잘하는 마법 용중 스킬이 상당하구만 꺼져봐 고맙습니다 됐다 해다 해다 오케이 내놔 강철 아 이미 여기 있는 강철을 쓴건가? 이미 가불이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넌 왜 안 가려지니? 이유가 무엇인고 어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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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뼈 저거 못 먹잖아 아 뼈 저거 못 먹잖아 그럴 뻔했네 다 벗어질 뻔했네 아 그래서 그건 뭐야 아 여기도 있네 시커메서 구분을 못 했어 됐나? 너희 되게 신나게 산다 의외로 어 열 명 됐다 그렇지 물을 잔뜩 펌프질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안 군대 물을 원해 그리고 이 그 사람 그리고 사람 한 명이서 그 물을 다 옮겨줘야 돼 와 다 됐나 본데 와 다 됐나 본데 여기 왜 이렇게 느려 한 명 된거야? 아 한 명이라서 그냥 자동으로 됐나 보다 아 깜짝 놀랬네 없어진 줄 알았잖아 포탑 다 뭐야 왜 그랬어 놀래키고 그래 사람 앗 좀 독하게 나오는구만 여기다 다섯 개 지으면 될까? 아 다섯 개 짓고 싶은데 너무 갖고 싶은데 정제된 물 아 너무 갖고 싶은데 나 정제 지켜 쓰고 싶다고 뭐야 자 자 자 자 하나 아 여긴 아 여긴 안되지 여긴 안되 자갈 때문에 아니 저기다 해야되는데 저긴 너무 멀어 어 아 안돼 안되겠다 안되겠다 카트가 있네 야 은행 카트다 은행 카트도 있어 아 아유 아유 길이 안되네 저기 말한 데가 없네 아유 아유 길이 안되네 생각이 짧았다 여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여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그런 곳이 아니구나 그런 곳이 아니구나 야 그 지리 38개만 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 없는데 태슬라 지리 뭐 벌써 3시간이야? 뭐 벌써 3시간이야? 미친 게임이구만 시간이 사라졌구만 또 니 기중한 시간이 사라졌어 어떡할거야 이거 어? 어떡할거야 이거 어? 어떡할거야 이거 물속에다가 지워놓을까? 아 근데 그러면은 방어가 안될거 같은데 두개 더 지울 수 있네 됐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다 죽는 것이다 이쪽 구역에서 살지 않는게 모험자들한테 좋은거야 아 요새야 내가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와도 먹을게 없으니까 오면은 그냥 맞아 죽는건데 여기 뭐하러 와 아들 옛날 옛적을 찾았습니다 옛날 옛적을 찾았어요 아들 죽는거 보기 싫어서 지금 안 가는 겁니다 죽을때가 됐거든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전기 들어가나 설마? 아 전력 요구야 이거? 어? 양아치네 아 있지나 전력 이걸 되잖아 서로 그래 그렇지 아름다워 아름다워 죽여져라뇨 나 덕분에 신락같은 목숨을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깜짝이야 내놔 이 뮤트 전부 내것이다 아 왜케 못 아 왜케 못 심어놨어 이씨 힘들게 다 심어놨더니 뭐 재배를 못해 얘네들 재배를 못하면은 사형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보관해 멜론같은거 할 때야 지금이? 뮤트를 하란 말이야 아 물론 정제된 물이 나오니까 약간 이제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정제된 물에 대한 정보를 얻은게 대박이네 이걸 이제 알았네 내가 아 어 왜 안 만들어놨어 정제된 물도 나름 쏠쏠하거든요 뮤트만큼은 아니어도 뮤트보다 여기 이제 3배 좀 안되기 비싸고 뮤트는 이제 5배 가볍죠 캐는 맛있지 여기다 더 줄 수 없을까 딱딱 붙여가지고 5개 더 5개는 너무 많은가? 이거 하나 더해서 연결하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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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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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지개 좀 피겠습니다 3시간 동안 줄창 끌어오새 빠졌어 여기 하아 죽겠네 죽겠어 너무 으슬으슬하니 으슬으슬해 아 이렇게 시간 20분으로 끌 생각 안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물론 보는 사람들은 극혐이지만 그니까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번 안은 노가담만 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오늘 보면 좋구요 흫 마녀 박물관 기지개 한 번에 5시간? 강하구만 헝하다 어차피 안테나 갔다 올까? 아 적들이 좀 와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적들이 안 와 부르는 방법 없나? 아 저렇게 요새화를 다 시켜놨는데 브라도우도 요새보다 내 요새가 더 센 거 같은데 물론 기관총이 약하긴 하지만 덕캐슬급이야 지금 덕캐슬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오 쟤는 안 됐어? 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걸어다니고 있구만 오우야야 머리에다 은심 피해인데 반피 밖에 안 달아? 강하시구만 잠깐만 너무 막 쐈다 내가 좀 심했구만 어 안 돼 안 돼 이거 미사일 있을텐데 쟤네 중 하나가 사냥개 둘이나 있어? 어느 지역 방어? 방금 어딘지 떴나요? 흐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엑 야 너무 아퍼 인간적으로 저건 아니야 아 왜 저기서 젠댔지? 반대쪽에서 젠댔야지 내가 야 오 야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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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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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만 있어 여기는 야 야 어디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뒤에도 적이 있었구나 거대팔이 너무 약하다 야 이 허진대다 저거 자폭이지? 흐으흐 야 숨만 쉬어도 힘들다 이거 너무 강하다 자자자자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아... 죽음의 소리 경험치를 바쳐라! 아 저 새끼 존나... 존나 끈적이네 저 새끼 저거 어딨어? 휴먼이 왔다 어딨어 어딨느냐? 그렇지 좋은 경험치였구요 아 들깻 녀석 이거 어어 경험치 많이 주는구만 들깨 집행관 인내로 가야되는데? 여기 뭐냐? 여기 은근히 템 많이 나오거든요 회복템도 그렇고 미사일을 여기 있으면 맞기 때문에 기도해야됩니다 미사일이 비껴가기를 어 여기서 맞출 수 있는데 왜 안 쏘지? 저는 저기서 죽었거든요 아니? 죽은 자만이 느끼는 죽음의 향기가 났는데 죽음의 향기가 났는데 어 야 너무 너무 아프다 근데 이겹 서비스 졸라 쐬 데미지 어 야야 어디서 쏘는거야? 지역방어 어디라는거야?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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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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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쏜게 아니었어 너가 때린거였어 죽어! 뭐야 그거는 그런거 어디서 만들었어 날달린 강목? 보자 날목이네? 야 물 너무 좋다 야 뮤트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뮤트를 판매용으로 쓰자 쟤가 문제야 쟤가 미사일을 내가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소진하기도 해야겠어 너무 강렬해 흐흐흑 저런걸 저렇게 잘 맞춘단말이야?! 이 사이인데? 야 이 사이인데 이렇게 잘 맞춘다고? 잠깐만 와 삼케운 음료 하나 먹어야겠네 다른데 쏜는 놈이 또 따로 있나 봐 근데 내 와커엔 하나밖에 안 떠 매드에 서 있어 강하네 너무 강하네 뭔 딜이야 리올 49밖에 안 적은데 아 밑에 있어 아래 밑에 있어 아 저 개세 더 센 놈이 있었구만 밑에 유투 200개 가진 자의 힘을 보여주마 이동 이동 어딨냐 거기 있느냐 어딨어 도살자 알몸으로 지금 덤비냐 아 도살자 어쩌 알몸으로 지금 그렇게 잘 싸운다 이말이 아 다음 네 차례? 아니구 내 차례구 이번에도 내 차례구 강타로 잠깐만 왜 이렇게 안 죽니? 만능 앞에 먹어주고요 만능 앞에 20개 먹었다 아 죽어 미사일 네가 쏘던 거 아 잠깐만 잠깐만 미쳤니? 초코병이 덤빌자가 아니야 지금? 너무 잘 싸운다 너네 저렇게 잘 막냐 음 강타! 한 번 더 한 번 더 어디 있어 어디 뒤가 가 뒤에 미사일 쏘는 놈이 내려올 줄 몰라 원래 항상 저기서 마크하거든요 미사일 쏘는 내가 제일 세서 딱 쏘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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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총 더 강력한 총으로 아유 너무 이거는 매의 눈으로 봐라 그렇지 이것이 매의 눈 아 매의 눈 끝났어 아유 올라가면 아이템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오는데 너무 아프네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손도 못 댔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가까이 가면은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짱니 왜 이렇게 소두야 덩어리에 비해서 죽어 어딨는데 뭐가 있다는데 가면은 그냥 스치면 사망해서 근데 못 댔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핵맨 계속 쟤네다보다 여기서 가져갈래 여기서 쟤네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만족해 걔를 웃겨버려 아 그걸 어떻게 다 됐나요 만능암피 70개 만능암피 70개 저기도 하나 걸려있네 지체가 아 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잔사는 죽지 않는다 우리 6882가 잘 잡아줄거라고 믿습니다 아 어 오오 여기서 싸우고 있는거야? 아 쟤 뭐냐 이거 쎄고인다 야 쎈 쎈 놈이야 쎈 놈이야 쎈 놈이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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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머리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어 레나 여기도 아이템이 있습니다 나 근데 들개고기 먹어야 되는데 들개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네 여긴 어디냐? 아 맨 처음에 왔던 데구나 소화기 있다 이리켜봐 곧 레벨업 레벨업이란 단어가 왜이렇게 생소하지 갑자기 레벨업을 너무 안해서 그런가? 벌레업으로 보였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벌레업이라는 줄 알았어 왜이렇게 레벨업이 너무 안되니까 생소하잖아 어디였지 나? 어디서 소화는 했죠? 내가 어디서 나와서 욕했었는데 아대쪽이었나 저기? 아닌데? 내가 위치를 잠깐 잘못 파악했나? 이제는 6882가 데미지가 나름 나오기 때문에 벌레는 다 잡아줄거라고 믿습니다 더이상 벌레랑 씨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개골 얼굴 조각? 저것도 뼈로 만들 수 있나? 아 여깄다 하얀 끼고기가 굉장히 달달하죠? 핵맨 두 번째 핵맨 죽였네 가져가시게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잘 쓰시게 여기는 내 기재하가 안되는거야 쟤가 내 기재가 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 냉장고다 아 그래요? 아 난 나비도 벌레입니다 저한테는 아 나비 혐의죠 인간적으로 나는 나비도 벌레에요 나비라고 예외 없습니다 병두궁질해 뼈좀 줄래? 얘네 왜 뼈를 못 가져가게 만든거야 어 차같은거 다 부숴가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응? 어? 레이더있다 전설적인 애있다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688 아무것도 없대잖아 봐봐 부숴가면 nenhuma 봐봐 헛 42경험치 훌륭해 얍 오오오오오오 바로 변신 좋아 야 보이마 야아 나왔잖아 너희땜에 뭐한거야 왜이렇게 약하냐 얘왜안다냐 좋아 가자! 딱 돼 인마 아 존나 세네 물 가져와 모기 탓이다 지금 방사문도 안 돌아가네 잘 담아야 돼 그렇지 돌아갑니다 전설 어디 있니? 레버 액션 샷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니? 여기 45구경이 나와 자꾸 뭐야 너는 뭐지? 위치게 있다 언놈이야 언놈이야! 45구경 내놔 좋은 경험치야 우리 마을에 하나 가져가고 싶구만 헉 이게 안에 던진 거야? 미친놈이네 이것이 고지대 죽어 와 저 의자 사이로 숨어가지고 저거 하지만 안되지 그렇지 그렇지 안되지 쉽게 안나오네요 저번에 출전 하나 나온거 외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버프아웃 하나 아 근데 총알도 많이 나오고 경험치도 많이 준다고 아! 그곳이잖아 이곳은 그곳이잖아 자 리벤지 한번 거기도 숨어있냐? 잘했어 약간 쫄리는데 여왕님은 하지만 지금의 나라면 모른다 수많은 파밍을 거쳐 템바를 내세우는 나라면 저기 있긴하니? 난 안보이는데? 어딨니?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관계로 여왕님을 배러가죠 미리 뮤트 먹어두자 쟨 되겠지? 걔는 네임드가 아니니까? 안돼도 좋았음 안돼도 좋을 것 같은데 안돼 어? 안되네? 쟤는 안됐어 쟤는 안됐어 쟤는 안됐어 그쵸? 어어 살짝 쫄렸는데 랜덤 이벤트였나봐 랜덤 이벤트 그렇게 재수없게 나온거야? 와 미쳤네 진짜 이 게임 쓰레기 게임이네 이 앱으로 왜 못 가져가냐 하핳 잠깐만 잠깐만 저기서 나오죠? 랜덤인거 같은데 저긴 아니었잖아 저번에 여기였나? 아니야 아니야 저기있어 지금 랜덤이네 여왕이네 여왕도 양파로 먹자 역시 여왕님이야 젠더감성 멈추잖아 흐익 야 여왕 비주얼 준비됐니? 오오야 여기까지 쏜단말이야? 야 팩맨 줘봐 야 팩맨 줘봐 야 팩맨 줘봐 야 팩맨 줘봐 야야야 생각해봐 팩맨 있어야겠다 얘는 다시 아 그렇게 치면은 좋네요 뭐야 아직 누군가 있어? 야 에이 알지? 빨리 받아가 이거 왜 갖고있냐 나 팩맨에다 무슨 이상한거 막 죽어서 갖고다닌다 얘 좀 신기한 놈이다 아 아 인신 그거 그런게 있을수도 있겠네요 저기있네 일단은 아 위에 있다고? 저기 위에 있대 어 나 안보이는데? 그냥 없는걸로 하면 안되나? 여왕님 상대해야하는데 저까지 저기있으면 좀 어어 야 미세일 6개나 줘? 야 왜 어딨길래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저거 살짝 나 보이나 보다 여기 위에 있나보다 깜짝이야 야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근접이잖아 얘네 그렇지 죽어 죽어 여기서 쏠 수 있을거 같은데? 핵맨 핵맨 천의 데미지를 보여다오 단 한발뿐인 핵맨으로 발사 썸네일이야 이건 썸네일을 찍을 수 밖에 없어 아 나 은신 안하고 썼다 아버지 어때 단별아 어딨느냐 이곳이냐? 안보인다 보인다! 내가 이제 닿을거라 생각하나 그 공격이 내 공격에 안 닿는거는 어이 쪼끔 쪼끔 들어가 쪼끔 들어가 얘 체력이 그런게 있나보다 아 야 닿네 건물 안쪽까지 닿냐? 응 뮤트야 만능화폐야 야 도트 들어가는것 땜에 회복이 안돼 와 273이나 줘 대박 진짜 엄청 세다 쟤는 아 개 징그러워 아 여기 맞네 내가 착각했었나보네 아 개 징그러워 꺼져 9마리 나오고 그런거 없지? 아 여기서 항상 나오나봐 어 레벨업 했다 다음에 은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양치는 다 찍었어 각의 긍정 하아 체력의 적도야 체력이 좋은거 같은데 근데 인간적으로 좀 찍어야겠죠 저도 방사능을 일단은 올리고 일단 가성비를 올리겠습니다 이거였나? 코지속 어 과학은 한꺼번에 올리자 핵물리학자 다음꺼는 14 다음꺼는 25 기계에도 한번 볼까? 어느거였지? 과학이었나? 과학 41이네 아 이제 됐었네 제트팩이 한 45쯤일줄 알았어요 거기서 갑옷장인 갑옷장인도 되네 너무 아껴놨구만 아 야 겸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270먹었어 캐스트갱권만큼 먹었네 쟤만큼 주는 애가 별로 없네 여왕님 짱이야 판매좀 할까요 우리 내 생각에 한 번에 5개씩 얻어지는 것 같고 저기 물은 그래도 좋긴 하다 어 뮤트만큼 회전률이 빠르고 가볍고 그러진 않은데 상당히 좋다 그래도 이게 뭐임? 나 때문에 온거냐? 내가 브라더우도 없애서? 거래 어 정제된 물도 팝니다 미사일 내놔봐 아 내꺼 무기중에 팩면좀 가져가 와 비싸다 미사일이여 미사일 아 세개가 다야? 다른건 필요없어 미사일이 너무 안나와서 미사일을 가져가는거지 일단 머리핀 가져가구요 잡동사니에서 좀 잡동사니 너무 비싼데 또 1700원이면 250개야? 아냐 솔직히 강철은 필요없어 기름이 기름이 문제지 솔직히 강철은 먹기 시작하면 금방 먹으니까 야 250개는 조금 땡긴다 근데 뭐하나 줘봐 역시 탄환 사는게 낫다 어 이렇게 되면 제일 적은거 좋아 갑시다 신스 알짱대는 것 봐 그 아줌마는 그럼 어떻게 여깃던 원래 얘 아침이라서 아줌마는 들어갔나본데 하도 신스가 많아서 예 오늘은 진행을 그거 일단은 오늘은 아 그거 내부까지 볼 예정은 없기 때문에 야 뭐 한번 더 사냥을 좀 하고 싶은데 레벨업을 더 하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너무 레벨업 많이 하긴 했지 볼까? 아냐아냐아냐 캐스트는 아예 깨지 말자 다크할로우 연못 다크할로우 연못 다크할로우 연못 다크할로우 연못 오늘 진행은 딱 맞춰서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하아 하아 오자마자 못 있네 상놈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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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만방진 녀석 아 여기 그 연못이구나 그 얼룩 엄청나던 연못 건너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건너편까지 갈 수 있니? 여기는 이제 상점이 있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상점이 있고 아 너무 약한 애들만 나온다 겸치가 안되잖아 담배 봐 담배 봐마 어? 데미지도 안 들어오고 어 이제 얼룩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맞으면서 때리 맞으면서 때리면 딱인데 얼룩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 전만 못해 예전엔 그 위험이 없다 얼룩이들아 오 사냥개다 어어 사냥개가 더 많이 줘 경험치 뭐야 살인마 레이더? 흠 아 APO 링 그렇지 경험치 쏠쏠하다 얼마냐 야아 솔솔해 가도 되겠는데 뭐 없잖아 안전구간에서 좀 센 거 잡아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여기 밑이었나? 어 이쪽 다리 맞아 여기도 있었는데 저거 근처에 있다고? 아 아래에도 아래에도 사는 데가 있었니? 위에서 너 그냥 보기만 하는 줄 알았지 죽어 뭐죠? 어 잘 나왔다 야 가자 여기 진짜 오랜만에 간다 한번 레벨을 싹 땡겨줘야지 그렇지 지능도 지금 풀이고 지능형 인간이야 아 맞아 기억난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전 올렸다가 빠꾸한 거? 너무 어려워서 경험치만 나오나? 지능은? 잠깐만요 유베가스 보다 뽀가 훨씬 재밌다 나는 건데 유베가스가 재밌다는 건 잘 모르겠어 경험치 획득량인가 봐 별거 없네 아 이게 만약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진짜 활성화 시킬텐데 아이씨 됐어 가자 기억이 맞다면은 적이 엄청 많았어 그렇지 살인마레이더 있다 대박이다 4GB원짜리 어 지금 고칠 때가 아닌데 겸치 56 훌륭해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냐 지 카트에 걸려서 때리지도 못하네 뭐야 야 겸치 쏠쏠하다 그래 이런 걸 원했다고 지금 뭐 태산이라고? 작은 총알도 가져가면 대박이겠지 야 너무 징그럽네 뭔가 분위기가 아 정자세 정자세 감조통 꺼져 아 저 여기 여기는 문제 없었는데 뭘 얼룩해서 내가 개고생했거든요 여기 왜 오냐고 먹을 것도 없는데 욕먹었던 기억이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손 좀 씻을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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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을 시간을 잘라서 녹아나는 것도 좋구만. 마침 필요한 녹아다였어.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녹아달라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진행할라 그러면 또 거슬린다. 까먹고 안하고 있어서. 와 한방! 대박. 저기 있을텐데? 여기밖에 안 된다고? 자! 야! 야 뭐한거야? 야 그거 뭐 불타고 있잖아 잠깐만 야! 괜찮니? 폭발하는거 아니지? 안돼 폭발은. 폭발은 허락하지 않았다.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어딜보다 저기 귀여운 이 소리. 으아 제법이군간.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간단다. 나는 맞아 너 안 다치지. 레벨 빠린가봐 게임. 나 방어력 솔직히 별로 안 늘었는데 왜 이렇게 튼튼한거야? 부동액. 부동액. 부동액통. 산이 나왔..나왔었나요? 알루비늄토 기름. 원더글루. 비누 기름. 비누 기름. 나 뭐한다 그랬지? 물쾌어간다. 여기 없단 말이야? 더이상? 아니야 더 없을리가 없어. 아 뭔가 지금 저기 뭐.. 뭐지? 뭐지? 아니 저거는 아이템인가 그냥? 아이 발광버스 있잖아. 뭐하자는 플레이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나? 이 동네 이렇게 클린했단 말인가? 절로 돌아가자. 포트. 많은 파밍도 했고.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데 플레이? 얻.. 얻은게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 머리빈 4개. 원래 엄청 나왔던거 같은데? 내가 그래서.. 얼른 쌍럭하면서 막 갔었던거 같은데? 여기 위미나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봐봐. 뭔가 있어 톱.. 뭐야. 저거 뭐.. 저.. 저거 봐봐 이새끼 이거. 두 마리씩 나오는 것 봐. 악마같은 놈들. 하나보네. 이리 와봐. 덤벼봐. 이리 와봐. 덤벼봐. 다리 부러졌니? 죽어야겠네? 아싸 50원. 야 방사능 살짝 스쳤다고 저거. 너무 독하다. 어어 너무 독하다 야. 또 톱니맨이다. 아싸. 아싸 톱니맨. 못 올 것이야 일로. 오기 전에 죽을 것이야.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분산했냐? 어딨어? 어어 언제왔어 언제왔어? 강타아. 둘 다. 둘 다 쳐맞아라. 둘 다 쳐맞아라. 야 별로 안 쎄구나. 레벨 낮구나 여기 애들은. 어 여기 애들은. 나를. 아프게 할만한 수준이 못 되는구만. 강타아. 그렇지. 근데. 생명력은 엄청난. 이제. 이제. 슬슬 익숙해졌네요. 이. 역겨운. 괴물들한테. 응? 아 이거. 센건가? 아. 모르겠어. 체력이 안. 아. 세구나. 변종고사리. 근데 레벨에 맞게. 스케일링 됐네. 그렇지. 너무 약하게. 계속 나오면. 이상하지. 수준에. 딱. 맞춰서 나왔구만. 겸치. 100이나 먹었네. 순식간에. 야. 근데 멀렁 여왕이. 진짜. 경험치 많이 주긴한다. 멀렁 여왕. 젠 되는데를. 하나 체크해둬서. 다행이다. 얘가 진짜. 세긴해도. 경험치 많이 주니까. 만족스럽네. 돈으로 경험치. 사는 기분이네. 초반에. 매력을. 가장 높은. 스테지였는데. 그 덕분에. 싸기싸기.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맥도 있었지. 요리사 있고. 막. 저런데 있었지. 와. 미사일 수준봐. 킬링. 여왕이 또 어디서 나왔더라? 아. 근데 그거. 걔 있잖아요. 걔. 뮤턴트. 그. 뭐였지? 자이언트인가? 엄청. 큰. 뮤턴트 있었잖아요. 한 번 만났거든요. 진짜 기억이 안 나. 걔 어디서 만났지? 걔를 두 번 다시 못 봤어. 걔랑 또 싸우고 싶은데. 아. 베이모스. 베이모스. 맞다. 베이모스였죠.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보고. 얼마 놀랐는지. 베이모스님. 아. 스완 말고 여기.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봤어요. 어. 스완은. 쟤 안된다면서요. 헉. 깜짝이야. 이걸 왜 들었어. 오오오오오. 야야. 발광이 왜 나와. 야 잠깐만. 야야야. 니가 맡아. 야 뭐 수록상 같은 거 하나도 없냐? 그럴 리가 없어.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대화로 해결하자 아 대화로 해결하자 못 오지 일로 멍청해서 죽어버려 죽었어 그냥 어? 어? 오는구나 야 밟은.. 밟은 기분이 어때 잠깐만 잠깐만 대화로 해결하자 아우! 건방진 녀석! 죽어! 아.. 망했다 야 아 망했어 망했어 졸라 강해 아 이쪽이었을 거야 내 생각이 왔다면 아이씨 졸라 강해 잠깐만 잠깐만 대화로 좀 해결하자고 아 졸라 세상에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상상 이상이잖아 어? 집게맨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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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집게맨 좀 잘 맞춰봐 그래 집게 집게 죽여 집게 죽여 그렇지 그렇지 졸라 아픈 어어 졸라 잘 때려 라드엑스 먹어야겠다 너무 아프다 방사능이 아 제트는 좀 오바인거 같은데 그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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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머리 머리 한 번 더 나 간다 오오 야 이거 오면서 때릴 수도 있냐 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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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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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쎄 머리 머리 죽여버려 죽여버려 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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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아파 죽어 야 죽어 죽어 이번에 맞으면 죽어 어어어 야 잠깐만 죽어 너나 죽어 너가 죽어 어우 졸라 쎄 좀 맞춰보면 안되냐 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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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기분이 막 들지 아 졸라 강해 졸라 강해 아 아 야 베이먼 쓰고 나버리고 멀럭선에서 정리되는데 나는 나 따위는 멀럭선에서 끝장이란 말이더냐 헤엑 야 공포게임이야? 야 이거 지금 안 보인다고 나는 아 너무하네 이 새끼들 이거 그나마 지금 방어력이 낮으니까 이게 통하니까 다행이다 어떻게 잡을 것 같은데 총알이 뭐 쌓여야 되는데 더 소비가 됐어 저기있다 눈신대면 짱쎄 데스크롤 별로 안쎄다 어 뭐 단일개체로 센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못마 못마 어? 야 건배 뭐야 하... 졸라가게 졸라가게 야뿌면 안 돼 야뿌면 바로 내 머리를 깨버리잖아? 라드 스택이요? 라드 스택 고기는 살짝 땡기는데? 아 보여야지 뭐 쏴아서 잡던 거 말던 거 하지 적 없지 저거야? 누가 들었어? 잘했어 왜 덤비는 거니? 아이 그걸 왜 먹니? 병... 병신이야? 야야야야야야 고기 어딨어 고기 고기 고기! 아 됐어 고기 안 먹어 고기 먹으려다가 죽을 뻔했네 저기 따는 뭐가 저기 따야? 어딨어? 고정물 냠냐 혐... 이거야? 뭐야? 포컬 아드 스택이야? 안 보이는데? 야생 굴 배자 그렇지 감시 개꿀 뭐 어딨는데 저기 주위가 떠? 아... 뭐 어디 있는데... 잡을 수 있니? 헉... 으헉... 희흠... 어? 으아! 졸라세구나 하지마 강탈하면! 죽어 사냥용 복싱글러브 동물에게 가는 피해진가 양아치 양아치 내 동물을 왜 때려? 미터코토씨 삼키온 음료 하나 먹자 아 그럼 저런 거 먹어줘야지 아 진짜 먹자마자 왜 이러냐고 미친 게임이야 라스트엔 너를 사냥하기 위해 원기를 걸었다 머리가 말아서 빠질 것이다! 그렇지 요지 많이 준다 뛰어 어디야? 시체 발견 시체 어디있냐? 쏜 건 난데 시체는 못 찾네? 문 겨.. 개 같은 경우죠? 그럼 나 어두우면 아예 못 봐 너무 끔찍해 물보라 태는 곳이었어요? 아 물보라 땜에 안 보였는데 물보라가 나오는구나 얘를 잡으면은 어디였지? 나 어디서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개쌍욕한 기억이 나는데 좋아 그래 겸치 쏠 때마다 겸치가 들어오는 아직 20% 정도밖에 안되네 아아 마을상? 부드러운 데를 맞추자 야야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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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대 또 독이야? 아 꺼져 독을 유도하고 오! 잠깐만 나 은순상태였어 죽어어! 죽어어! 죽어! 사냥존같은 소리하고서 죽어! 이렇게 힘드네 죽어! 옳치 48 죽어어! 어후 쏘게 하고 죽이고 어후 존나 강해 뭐라고 할말이 없어 너무 강해서 그냥 그냥 강해 한시간만 자 하하 무서워서 살겠나 이 동네는 조리용 스토브 제작 스토브에 제작하는거 처음인거 같네요 와 고기만 겸치 80분이야 20 어 이것도 많이 줘 야 겸 진짜 많이 준다 요리가 요리사가 레벨 높아 요리만 해도 강해져 너무 적이 강할때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맞춰가라고 이렇게 해놓은건가 버프아웃 3개 라드엑 사나 현미경 안가져 가겠습니다 사나이의 길 아 여기서 라드오일 먹을 수가 있구나 지금 처음 봤네 스팀팩도 먹을 수가 있네 근데 여기 아니였나 내가 봤던 데는 좀 위였나 아 어디였지 기억이 안나네 어디에서 베이모스를 봤는데 내가 이쪽에서 이 강한 애들 나오는데서 저기 아 저긴가 저 나무 있는 덴가 어 여기도 나무 있었어 여태까지 다 나무 됐어 뭐지 그럼 어디지 미치겄네 이거 베이모스 경험치 그렇게 많이 안줬던거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오랜만에 잡아보고싶은데 스트롱요새요 스트롱요새가 어디지 검색끼는게 없었어 이 게임은 아 막 가 못간데 여기서 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랜덤으로 그냥 우연히 나온건가 여기가 아니었나 어디 이런 데서 만나긴 했는데 나무 있고 내가 나무 사이로 막 싸우는 기억은 나거든요 기억이 안나 기억은 나는데 기억이 안나 동쪽 끝이여 동쪽 끝이여 어 알비노다 어딨어 어딨느냐 나와라 알비노 좌승이라 이 말이야 조금만 더 잡다가 하겠습니다 뭔가 찌꺼기에 남은거 같으니까 찝찝하네요 내가 지나간길 풀 한 폭이 날 수 없지 그렇지 이런걸 이런걸 원했단 말이야 내가 잡았던 애네 못 먹고 왔던 애 결과적으로 먹었으니까 좋지 근데 어디서 만난거지 걔를? 저 위쪽에서 만났나 혹시? 착각을 한건가? 여기 허극대 별거 한것도 없는데 여기도 나올텐데 한마리 얌전하지? 저쪽이었나 혹시? 아 여기보다 저 늪지대였던거 같은데 아래쪽이었던거 같은데 분위기가 어디서 만난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지나간데서 원래 나오는건데 랜덤인건가? 랜덤인건가? 왜 나온거고? 나왔을 때 왜이렇게 많냐? 뭐야? 우리 혼자있지 오~~야 제법인데 어쭈? 점치 많이 준다 얘는 약한 앤데 저기 불바다가 돼있죠 저기는 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라즈스텍 불쌍한 표정 지어도 소용없다 너의 운명은 고기일 뿐 아... 자... 이니온 어? 두 개나 주네? 선풍기 있다 아 뭐 별거 없잖아 라즈스텍 가족이 사는 데였어 어 그쵸 혹시 확정으로 한 번만 나오나? 어... 그래서 이제 그... 다 한 번씩만 잡아보는 그런 구간? 어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한 번만 딱 나오는 건가? 이런 것도 있어 한번 보호가 이런 느낌으로? 살짝 혐인걸? 어? 저거 엄청 많을 것 같네 저기 백로 여행사 점... 정박지 어 지뢰도 있어 일로 가자 여긴 없겠지 안녕? 죄송합니다 어른들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 하지만 너는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것 같아 뭐야? 어... 어 여기 정착지네? 그리고 할머니 말한 거에 비해 후하게 주는구만요 아이템을 비켜 어 대화된다 나 여기 안... 안 봐 어... 오늘 진행 안 합니다 오늘 진행 안 해야 돼요 본데서만 봐야 돼요 진행은 한꺼번에 한다 나중에 저기 괜히 봤다 로드하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내가 먹던 건 먹어야 된다고 와본 것까지만 좋아 갑옷 아... 네... 께 좀 돌아다니다가 메인드 다시 잡으러 가지 뭐 거기 아니면 이제 알루미늄 공장 가도 되고 무게 넉넉하니까 아 그럴까? 알루미늄 공장 가지 그럼 알루미늄 주세요 꽤 많이 왔다 갔다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왔다 나 여기 신스가 내 거지 다 아 왔다 아 내가 신스 수장이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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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있었어 그럼 이거 공짜네 그냥 알루미늄 먹으면 먹는 거는 알루미늄은 공짜네 무조건 아 맞아 뭔가 이상하더라고 반응을 안 하더라고 경치 공급원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내 노예네요 아 이거 암모 있었으면 한 번에 가실 텐데 빨리 알루미늄 먹으러 가자 자 간다 알루미늄 어딘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 내가 여기를 위로 가서 못 봤나보다 식판인데를 어 여기였죠 그렇지 아름답죠 야 쟁반이구나 벌써 오랭난 줄 알았네 알루미늄 어딜 가나 쓸만할 터 예스 너무 무거워 또? 벌써? 안돼 아직 아직 아닌데요 아덕이 잃어버린 거 없죠? 다 먹을 겁니다 가끔 가끔은 되기 때문에 다 먹고 갑니다 왜 안 오니? 얘가 와야지 내가 좀 빠른데 뭐야 아 걸린 거야? 걸리고 그래 두뇌 보이게 빠리빨리 대야지 그만 걸려 아이C 무거워서 못 가는 거냐? 아니야 무거워도 갈 수는 있을 텐데 아 낑겼나봐 괜히 일로 왔어 강철도 필요하긴 한데 솔직히 강철 챙겨가는 건 좀 그렇고 얘 언제 오냐? 단안 봉구함 타자기 아 선풍기를 좀 많이 먹었는데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달려와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꿀팁 감사해요 너무 느리긴 하다 근데 아 이렇게 말하는데 다 내 부하야? 내 복장님이니까 부하겠지 뭐 저것도 필요가 없네 저 로봇도 야 언제 와? 이리와 얼마나 뭐 무게 아 너무 많이 넣는다 이거 야 빨리 안 와? 주인님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걷고 있는데 부하된 자 빨리 오지 못할까 올라갈 때까지 안 올 거 같은데 낑겨 있... 아 낑겨 있을 수도 있겠네 위에서 있었는데 그냥 뭐 높낮이 차이로 안 오는 건가? 아 이정도 거리는 괜찮겠지 하고 그건 좀 혐인걸 신스 기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내 기지네 너무 좋잖아 가다가 암 걸리겠다 설마 쟁반 옮겼는데도 못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 팽맨 버려야지 그러면 200원짜리 팽맨 다 팔고 올 걸 그랬어 탄도 없는데 아 경치공구원 줄었네요 진짜 뭐 어차피 이제 많으니까 먹이들은 많으니까 이 세상에 엘리메터까지 결국 걸어오게 한 거야? 아 그 녀석 진짜 안되겠구만? 나 어디 공격당하고 있다고 안 그랬나요? 나 공격당한 데가 안 보이는데? 그냥 아예 안 왔네 이 자식아 에잇 저 선글라스 어디서 두고 왔냐? 신 거 되게 억세 보인다 쟁반 쟁반 가능? 아 가능? 가능 필요 없네 백맨은 가겠네 나 여기 중요한 데인데 이렇게 플레이했으면 오히려 편하네 어지간히 들기 싫었나보네 알루미늄 빨리 보충하러 갑시다 너무 좋잖아 게임 너무 편하게 한다 고생을 몰라 아 한 명 늘었네 시민 요고 요고 뮤트 캐고 싶어서 왔구만 아닌 척해도 몸은 솔직하구만 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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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보선장아 노예는 아니죠 시민입니다 시민 아니 무게 좀 내놔봐 엔아 레어는 내가 갖다 팔겠네 아 파는게 아니라 갖다 넣어놓겠네 전설은 전설? 레어라고 해야되나? 됐네 그리고 쟁쟁쟁반 선풍기 타자기 커피잔 원더글루 뼈 금괴 금괴는 그냥 돈이네 금 10개죠 금 쓸 데가 있나 나 금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아는게 많진 않은데 참 금은 더 모르겠어 금은 뭐냐 대체 미사일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어 핵맨은 오바야 핵맨까지 필요하지 않아 음식이 많아가지고 지금 무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음식이 많아가지고 지금 무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욕국 들어가죠 야아 경험치 들어오는 것 봐라 뭐야 데스클로 거기 왜 안돼 이미 걷어 내가? 쓰레기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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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잘 해야될 거야 칼라 칼라 와 이거 너무 많은데 그냥 팔자 언제 이거 다 들고 다녀 여왕국이만 해도 10개인데 이게 루트 8호 루트 8호 너무 비싸다 내가 가져갈 껀덕지가 아니다 필요없는거 팔고요 당연히 총알 정도는 있겠지 어 총알 없네 얘는 됐어 어 잡종사에 사면돼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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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3개밖에 없어 소형액은 아예 안판다 얘네 아 좀 아깝지만 기름을 사겠네 잘 가시게 아 온김에야 온김에 더 사가라 가끔 오는거잖아 어차피 너 애가 좀 팔게 많다야 여기서만 여기서만 처리해도 얼마야 이게 쟤 소는 뭐 뭔 소용이 있는거야 우유도 짠다며 우유가 뭐 우유가 혹시 인벤토리 들어가 있나 저 소가 있으면은 물처럼 야 야 쓰레기 어딜 걸어 다녀 이씨 근데 우유가 없다고 그랬잖아 아이템 중에 구현이 안됐다거나 그런 엽기적인 엽기적인거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하여튼 고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줄 알았어요 너음으로 인해서 극단거 없더라구요 저 45분밖에 안해 저 좋은게? 멘터츠 좀 팔자 멘터츠 두개만 있으면 될거 같애 세개 네 덮어웃도 너무 많아 데스클로 스테이크 필요없어 절차가 어따 써먹을때가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자 500원 고맙네 아 비료 생겨요? 아 그래요? 나름 괜찮네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네 나한테 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어 미쳤어 50개 있어 야야야야야 카라 어디서 카라 어디서 50개나 나왔어? 거래 야 너무 잘 나온다 나 이제 쇠폭템 필요없는 솔직히 먹을거 많아 구차가 없어도 와 대박 이거 물만으로 400원이야 와 너무 너무 잘나오니까네 황홀하다 황홀해 뭐임? 아 보급담당자야? 담당자 엄청 많아 야 병신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병신들 함정에 껴서 못다녀 하하하하 아 미개하다 미개해 아 참 이거 동료로 볼만한 놈들이 아니었구만 역시 혹시 또 쟨데 있니? 리비아 비치 미사일도 많이 생겼고 20개 정도 있죠 저번에 브라더우드에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미사일을 여태까지 진짜 계속 모아놓은 거를 130파 가량 모아놓은 거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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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 벌써 됐니? 혹시나 해서 와본건데 아 렉걸리는 것 봐 두벅이냐 바보야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모르는 것이냐 급할수록 무기를 끼고 와서 해야지 빨리 좀 때려보겠다고 지금 맨손으로 왔다 이 말이더냐 나약한 녀석 나는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이 날씨 속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 졸라 강해 어어 미친놈아 아 야 뭐야 수루탄 한방이라고? 야 나 수루탄 한방은 아니지 않냐? 어 오 식겁했네 저장 안 해놨구나 나 아 겸치 200 먹으러 간건데 여왕 잡고 여왕 고기도 주잖아요 저장 안 해놨 저장 안 되겠구만 빠르게 처단을 해야겠어 어딨느냐 리비어 비치 비치 리비어 비치 저기 말고 또 나오는데 없나? 저 강 저 강 바다 쪽으로 해서 걸어 다녀봐야겠다 거대한 강이 필요한가봐 저녁을 키울라고 레드엑스 레드엑스 먹자 그냥 아끼지 말고 걔 재수없게 죽으면은 또 해야되니까 아 아 왜 이렇게 순순해 죽어 여왕국이 또 다섯개 얻을거라 이 말이야 여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귀찮잖아 쟤 쎄서 잘 버틸거 같고 아 잠깐만 아 여기 자는데 있었네 그리고 날씨가 이번엔 괜찮네요 아 겨우씨 잘 먹은다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진짜 없네 그래 적당히 나와야 돼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 곳이여 어딨어 나와봐 무슨 야구 뱉으로 지금 전투방치한테 개겨 어어? 어어? 또 어딨어 저쪽에 있구만 이디온 숨어있으면 안걸릴 줄 알았어? 이렇게 신나게 쌓아놓고 그 헤어스타일 뭐야? 그 안경이랑 뭐야? 역겨운거 뭐야 그거 너무 역겨운 스타일이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얘네들 어딨어? 어딨니? 뭐 저기 있을 수가 있네 내려와 그렇지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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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해졌어 난 이제 적수가 없어 이정도에서는 내 적수는 여왕님뿐이야 여왕만이 나를 상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여왕님은 너무 강하지 나도 여왕님 상대하려면은 미사를 써야되니까 여왕은 좀 오보야 또 위에 있지? 그렇지 뭐 내가 간다 어우야 어쭈 스위치 블레이드는 경직이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잡으러 가자 여왕 제발 젠데 있어라 여왕을 잡기 위해 왔다 진짜 잘 데 없냐? 아 이거 좀 아 나 잘 데 있어야 되는데 회복 한번 때리고 가야되는데 우리 여왕전이라고 아 케이트 데려왔으면 꿀좀 빨았을텐데 한숨 재워줘 아 뭐 침대도 없어 이놈의 동네는 위에 있는 침대가 박살나 있으니까 잘 데가 없잖아 쟤가 자고 올까? 자고 왔는데 젠데 있는거 아냐? 설마 그릴 리 없다 가자 분명 저기에 젠데 있을거란 말이지 여기 고지대를 가야겠죠 역시 어? 없냐? 아 안개에 낀 날만 사냥하러 나오는거고 원래 바닷속에 있겠지 그치 그래 안그래 있는거 알아 나와 없는척 하지마 있는거 다 알아 아 뭐야 이거 쟤 엄청 느린가봐 얘만 레이더만 엄청 빠르고 레이더 경험치 많이 주긴 했는데 그정도로 만족할 내가 아니지 아 실망인데 250을 먹으려고 미사일까지 쓸라 그랬는데 아 실망인걸 미사일 아니면 버프제트 그정도의 아이템을 소비해서 먹으려고 했거늘 그 멀루킹 50주는 애 56주는 애한테 소비하는거 생각하면은 제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데 오 깜짝이야 이씨 어우 가재 색깔이야 원투? 원투 지리야 어디서 어? 원투 지리야 뱉어봐 뱉어봐 요 놈아 약해 내 상태는 아니다 이제 일대일로는 안되지 바닥에서 나오는건 좀 혐인데 많이 쎄애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쟤네도 되게 무서웠는데 이젠 아니지 어디였니? 탱크가 있어 여기에? 처음 봤어 어디있었어? 지리에 있지않았어요 방금? 아 큰일날뻔했네 나도 이거 타볼래 태워줘 나도 이걸 타고싶다 자식 놓칠 뻔했구만 이거 젤면한데 놓은거 봐라 스팀팩만 있으면 된다 저기 거기죠? 그곳 여긴 뭐냐 저기는 그거 나온댔잖아 신스 데려갔던데 이건 뭐 따로 있냐 저긴 탱크도 있고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 브라더우드 있는데 변하지 않았을까? 여기였죠? 아 뭔가 있을거 같은데 이 앞 앞인걸 이용해서 새로운 존재가 있을거 같은데 흫 근데 두개 활성화된거 말곤 없잖아 지금 진행하는거 아예 그러면은 깔끔하게 된거 같기도 어 저기 뭐야? 그런데 가면 안된다 다중이 가자 아 이렇게 안나온다고?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얼룩헌토야 지금 음 빠바 어 보들보들한 보들보들한데 쏴주구요 음? 이 자식아 건너오는거냐? 와 이걸 건너? 두 마린가봐 클났다 어우 야 헤엄 엄청 빨리 치네 예측샷을 한단말이야? 같은편도 왜 많냐 둘다 맞추고 싶은데 그렇지 둘다 맞추고 싶면 하나 아우 아우씨 더럽게 세긴 하네 그렇지 90 아아 야 여기 바꿔면 안돼 멀리서 녹이는거 쓰게 한 다음에 때리는게 제일 난데 응? 가자 이 자식아 소스턱이는 왜 먹고 있었어? 저게 소화가 안되니까 더 약해진거 아냐 야 완전 다 작살났어 여기 왔을 때 비행선이 떠다니는게 나름 절경이었는데 아이 좀 아쉬워 살짝 아쉬워 뭐라 나왔어 뭐야? 이게 뭐야? 스캐빈저 적 아냐? 뭐 진짜 저렇게 자연스럽게 있어? 됐어 불만이 있어도 침을 삼키는게 스캐빈저에 생긴 좋을 것이여 그렇지 그렇지 또 뭐 있나? 아 깨 겨염추 많이 먹었는데 이거 진짜 캐스터 안깨고 레벨업 하려니까 오래 걸리는구나 43일까지 좀 멀었네 3호분 해야지 녹아났네 3시간 녹아났네 3시간 4시간 넘었구나 이미 이미 4시간 반인데 참 3 4분 해야지 이거 좀 치사하네 게임 이거 좀 독하네 어? 뭐야 근데 왜 이곳에 있나? 아 아 터지는거 같이 구경했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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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그럼 여기서 계속 서있는거야? 로봇이라 그런지 생각 내가 행동반격을 잘 모르겠구만 몰라 방송간만큼 더하면 2렙 더? 고건 좀 근데 잿는데를 거의 다 잡아서 아마 이제 더이상 힘들지 않을까 어우 여기 불 다 꺼져있네 파밍하자 파밍, 파밍 불 꺼졌을 정도인데 파밍이 남아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파밍 해보자 한번 완전 개작살이 났구나 아주 원래 더러운 동네였는데 더, 더 더러워졌어? 어떡할거야 이거 오 올라가는데 있다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섬세하게 만든거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더 만들던가 참 나 골 때리네 좀 아 눈 아파 그나마 스토리같은거 안보고 대충 막 편하게 해서 다행이다 덜 피곤하긴 하네 안구의 활력이 안구의 활력이 야 이거 완전 개작살 났네 이리로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 쟤는 안될거 같다 이거 이제 아 훔치기가 어딨어? 다 내껀데 왜 훔치기야? 다 내꺼라고 누구 마음대로 훔치기야? 엘리베이터 되냐? 안구장 났네 이거? 말도 안돼 적 젠도 안될거 아냐 다 죽인걸로 판정이 돼서 개신기하네 개신기하네 파밍기 많이 한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먹은건 없어 여기 열린다 저번에 이제 못 열었었는데 못 열었었는데 열리네요 그렇지 뭐 다 작살나는데 열려야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막아놓은거냐 아 왜 막아놓은거야 이거 넌 누구 마음대로 문 열고 나가래 야 걔네 쟤 되게 핵미사일 맞고도 살아있고 그러던데 한방에 다 죽은거야? 미심쩍어지는데 걔네들의 그 생존력을 생각하면은 살아있을거 같은데 몇명은 오히려 여기서 구울이 나온다던가 센스있는 리젠은 없는거야? 다 작살남 개작살남 전에 왔던데죠 아닌가 전에 왔던데일거에요 어 진짜 센스있게 맞는거냐? 야 전설이 한방이라고? 아 왜이렇게 아 야 이런거는 그렇지 세긴 하네 매력과 지능에 추가점 괜찮은 장비네요 나와봐 다른분들은 브라더우드쪽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신스쪽으로 한사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 처음이 아닐지 지금 몇몇이 일곱이 이런게 그릇이 그릇이 정지된 물은 자꾸 어디서 주워오는 거냐 그렇지 잘했어 혹시 나중에 퀘스트로 여기 다시 돌려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가? 브라더우드 기지에서 뭘 가져오세요 이런 거 돌려놓은 건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놓은 건가? 뭔가 이벤트 나오고? 에이 설마 너무 하얗구나 배우까든 피고 걔 거슬리는 걸? 꺼져 인마 여기 있으면 내가 안 볼 거 같나? 어? 안 볼 거 같애? 안 볼 안 볼 거 같애 어? 죽어 로봇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제 로봇 없지 않나요? 브라더우드 내가 잡았지 신스 우리 거지 왜 이렇게 많아 얘 전설이 너무 전설 많은 거 아니? 아이고 저런 체력은 차는데 달이나는 안 고쳐졌네 저런 점심 많이 준다 여기 아닌가? 브라더우드랑 관계없는 덴가? 공항? 아냐 근데 막건 찍혀있었어 몰라 카드가 아 놀랬잖아 으어어 잠깐만 야여예 야악 아 이거 솔직히 반칙이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지뢰만 설치했을 뿐이에요 내가 부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오 야 니가 맡아 이런 관계 없어 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쟨 쟨 쟨 왜 나오니 괜찮니? 쟨 어디서 나와 어? 이게 빠오다 가자 빅쥬레맨 쥬레가 술산보다 명중이 더 좋아하지 어 아무것도 없네? 습관할 줄 알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었나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보내줘 아아 올라갑니다 누구 맘대로 올라가나요? 약간 어디까지 올라가 아아 좋아 아주 좋았어 다 닭살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야 아주 좋아 그래 여기 있네 바로 옆이였네 요런데가 있었는데 몰랐다 이 말이지 아 축 너무 빡세게 썼다 총알이 좀 줄고 있어 아까 여기서 건너가지 않았나? 아 내가 보려고 했던데가 여기가 아니였던거 같은데 여기 길이었던거 같은데 여기 길이었던거 같은데 화면길 약간 할라 그랬거든요 어 일업하기 전에 눈이 가겠어 빨리 잡아야돼 사냥감도 찾아야돼 아 여기 이달이 이달이 밑에 저기 좀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안겨 나오냐 어떻게 이렇게 잘 안겨 나오냐 뭐하자면 불러있냐 아 깜짝이야 신쓰잖아 이씨 다 신쓰네? 어 진짜 우리가 지배할건가 본데? 원래 여기 뮤턴트 나오는데인데 그래서 많이 내가 욕했던데죠 정착민 뭐야? 너 뭐임? 뭐지? 시체는 왜 있는거지? 시체는 왜 있는거지? 아 아 시장용 대표소에서 기술을 찾으세요 어 신쓰가 하나 찾았다고? 나 그냥 가면 공책 준다는거네 그러면? 신쓰 다 우리편이니까? 개꿀이잖아 나 다음에도 또 하더라도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신쓰가 너무 좋은데? 신쓰가 멋있고 뭐 설정도 재밌어 그냥 아 여기였다 여기 맞니? 아 여기 기지야 우리 기지야 저쪽이었나? 레이더가 나오는데가 있었는데?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 어디였지? 아 저기 아 저거였는데 내껄로 만든거구나? 아 맞다 아 병신인간 내 기지인데 어디 이상하더라고 주변에 뭐가 있을텐데 안 뜨더라고 내꺼였어 이미 아니 아아 참 이거 안 먹었으면 됐는데 아이C 먹을 데가 없어 이제 저기 없어 아까 먹은 데잖아 다 잡은 데잖아 저 캐슬 옆에 파밍하는데 가서 파밍하고 오자 아 너무 강해졌는데 나 방어복 다시 갖고올까? 그리고 데스클로 잡으러 갈까? 아 뭐야 이 더러운 물은 아이씨 기분 나쁘네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눈이 너무 피곤하다 휴통 세 개로 보인다 아 지내내놔 잘 나오는구만 가자 여긴 적 없냐? 여기서도 이미 우리 동료들 손에 다 죽었겠지 여긴 있을 법한데 도시 쪽으로 가야되나? 밀집 구역으로 여기까지 와도 없어 와 이거 뭔데 이렇게 돼있냐? 이런데가 있었어? 삼내놈 시켜줄거야 안 시켜줄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 어? 저기 있다고? 색깔 때문에 이걸로 봐야될거 같은데 이걸로도 안보여 저거냐? 진짜 저거야? 나는 하얀건 잘 봐 검은걸 못 보지 그래 아 저기 묘덕트 기지구나 그냥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팍 들어? 핑치동장 방어 어 그러면은 경험치를 준다는 말인가 하면은 어 55? 발광 묘선트 사냥개였어? 어쩐지 튼튼하더라 데미지가 안박힌다 했더니 명렬하게 발광중이었어 또 있을거 같은데? 또 있을거 같은데? 적 없냐? 지뢰만 있어 아 이곳이구나? 야 오랜만이다 핀치농장 가라 그랬지 핀치농장 핀치농장 핀치 가자 어디냐 여기냐? 바로 위였네? 레벨업 시켜줄거야? 100, 200, 300 서브캐스트를 좀 할까? 그 반복캐스트를 어딨어? 내 나겸치 야 다야? 너 아니지 어딨어? 아 야 겸치 먹으러 왔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아 이제 미치겠네 얘네 잘 싸우냐 주저도 모르고 요리를 좀 해야되나? 요린 충분히 했잖아 제작을 좀 해야되나? 뭐 이 사이를 한번 병행 막 왔다갔다 해야겠다 응 그거 말고는 사냥감을 물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기란 거너기지 잡아야지 3, 4호까지 될 것 같고 와 레벨업하기 진짜 힘드네 메인이 진짜 경험심 많이 준거였어 자연스럽게 레벨업한게 와 500정도요 아 그 녀석이 나왔어야 됐어 여왕이 아이씨 시체밖에 없잖아 아이씨 아이씨 치워 어디에 누가있던 찾아서 다 죽인다 아무 생각없이 여기 누르면은 막 괴물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렇지 어딨느냐 이쪽이야? 뭔 소리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경험씨 아 아 뭐가 하늘 날라다녔는데 어? 여기 있었니? 아 그거 때려주면 어떡하니 내가 화려하게 등장해서 딱 때려야지 기분이 좋지 아 거기를 지금 통과에 쏘고 있었던 거야? 와 미쳤네 이 게임 이거 염씨 너무 안 준다 근데 레벨업을 위해서 레벨업을 위해서 사냥감이 되라 아 지금 제자세사를 막아놨어 아 아우 눈 아파 아 큰일날 뻔했네 이거 뮤트 아 그만해 그만해 왜 먹자마자 저렇게 날려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아 아 진짜 딱 돼 딱 되세요 전설적인 분 딱 되세요 전설적인 분 딱 되세요 전설적인 분 X될 뻔 고기 아 아 저거 돌면 우와 괜찮네 나쁘지 않네 데미지는 너무 낮지만 능력 자체는 괜찮네 둘 다 말했지 자 죽으시고 뭐야 어딨어 온천지가 다 저기야 어 주점을 열었다 아 뭐야 지하철이요 지하철은 좀비가 많아서 아 맞다 그 이상거 나온 데도 있었지 필드에서 빨리 먹고 빼고 싶은 나의 그 먹고 도망가고 싶은 경험치를 쓱 그래서 볼트도 안 들어갔거든요 볼트도 경험치도 많이 주긴 하는데 백베이 뭐한대냐 여기는 네비야 80명 넘 낮아서 음 자격총이 세니까 워낙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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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ern 이게 전에 깼던데 같은데? 기억이 살짝 날랑 말랑해 자네는 저 역으로 잡아서 내부 위치가 헷갈렸는데 돌아보니까 알겠다 왜 이렇게 세니? 그만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와 경치 많이 준다 센 값어치를 하는구만 다 잡았어 벌써? 아 뭐임? 아 아 뭐야 이게 다야? 이렇게 좁게 살고 있었어? 와 이거 너무 하지 않아 비슷한 데만 있네? 놀 수 있는 교회 백조 연못 컴뱃존 그래 아.. 4시 40분이야 빨리 레벨업 시켜줘 3업 하는데 5시간은 심하잖아 컴뱃존 내부 재내긴 했는데 밖에도 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밖에 적이 없니?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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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일병 당한 적이구만 건너가 나오다니 아 왜 이렇게 잘 막으세요? 망치야 망치를 무슨 팔로 막어 미친놈이 배 한쪽으로 가리고 오우 그렇지 잘 나왔다니 어 40? 어디야 너냐? 너냐? 어우야 아 뺏어 또 위에? 저거야? 포탑이야 어차피 거리가 안 돼서 못 쏴 어 여기도 있네 저기 있구나 일어나 아 잘했어 또 있다고? 가보자 아 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경험치 와 미쳤구만 미쳤어 아주 어설트론은 레벨 비례 가장 센 거 같다 진짜 진짜 데.. 데스클로보다 센 거 같애 데스클로가 순수 능력은 더 셀 텐데 어설트론은 방어를 잘하고 템포도 이상하고 그래서 빔 쏘는 게 너무 쎄 진짜 데스클로보다 센 거 같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가자 여기도 꽤 바깥에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잡고 건어 잡으면 레벨 파지 않을 거야 아마? 너무 먼가? 지금부터 잡아도 천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 포지드 포지드라는 이들 나왔지 맞다 뭔가 했지 그래서 20밖에 안 줘 이게 진정한 타격이다 애송이 아 아 너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저 화염방사 쓰지 얘네 방사기 드디어 손에 넣겠고 나 한번 써보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아 너무 튼튼하네 아 근데 이렇게 튼튼하면 경험치 아 많이 주네 방사기 한번 써보자 드디어 써보네 20일에 야 이거 좀 조금 아 물론 업글 안된 거 기사인데 어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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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 오 딜 꽤 괜찮은데 42짜리 상대구 생각하면은 어딨어 괜찮다 꽤 괜찮다 꽤 어 꽤 괜찮다 이거 업글 업글 안되는건데 위에 4마리나 있어? 저 위에? 와 이거는 좀 부담이 좀 큰데요 그거는 하이빙이랑 바로 터지니까 여기서 못 쏘면은 나 저 역으로 잡아야 되는데 고지대가 너무 심해 경험치도 안 들어왔어 이제 잡았는데 아 짜증나네 진짜 한번 어썜트론 태워보죠 방사기 괜찮은 것 같애 기계 잘 태우지 않을까요 오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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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 잘 태울 것 같은데 얼룩 바로 구이로 구이로 죽는거 아니야? 타서 드디어 레벨업이다 아 드디어다 괜찮게 단다고 해야되나 아니라고 해야되나 이건 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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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몇이야? 백 백 백 남았어 백 아 나 이렇게 많이 매기면 어떡해 아 머리 사라짐 아 진짜 강하긴 드럽게 강하다 어 세이브 잘못 아 로드 잘못 불어온 것 같은데 아 뭐해 뭐해 아 야 아 진짜 한 끗이네 이정도면은 돌아가서 음식 하나만 먹어도 되겠는데 음식 하나만 해 먹어도 업하겠는데 일단 배치좀 해주고 제작해도 업하겠는데? 포탑을 좀 지어봐 뭐 아 뭐처럼 끄트머리니까 라드 오웨이까지 먹어서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먹었니? 왜 안먹니 부족한거 있으면 다 장전해놔 끝이다 끝이다 마무리다 요새화가 썸네일 마지막으로 썸네일 찍고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쟤 못 못 왔다갔다 못하는거봐 멍청해서 어 내가 19 먹었는데 레벨업이 안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열한겐 더 지을 수 있는데 열한겐 더 지을 수 있는데 아 너무 근데 찍기 좀 애매하다 자 다리 위에서 찍자 다리 위에서 찍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찍자 어 이렇게 해서 다리 위까지만 찍어주고 아 다 찍고 싶은데 내가 여태까지 설치해놓은거 전부 찍고 싶은데 썸네일 하나에 조립시켜서 안되겠지? 아 별모서나 쭈그로게임 하나에 조립시켜도 다 안나오겠지? 너무 많아서 아 드디어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레벨업 아 너무 아 이거는 수많은 포탑을 세웠으니 아 아 많이 세웠다 많이 세웠어 저기 또 있거든요 여기는 진짜 안전할 것 같은데 어 나무를 깨지 않는 한은 돌릴 리 없겠지 어 뭘로 뚫어 여기를 개 작살을 내놔는데다 아 아 야아 대만족 여기다가 또 하나 지을까? 어 뭐야 어 뭐야 강철 때문에 못 세우네 이제 많이는 아아 너무 아깝다 야 아 그건 좀 너무 아깝네 올려줄 생각 없니? 점프맵이 점프맵이 돼버렸잖아 굳이 뭐 여기다 안해도 아 여기는 판정이 없구나 어 판정이 없네 네 예스 그럼 뭐 이제 더 포탑 지을 데도 없네 됐다 그럼 드디어 레벨업도 했겠다 아 여기다가 발전기 안 한게 좀 흡니다 발전기 가능? 무조건 제일 센걸로 그렇지 와아 그러면은 레벨업만 하고 마무리 하죠 아 아 못 찍냐 과학이랑 다 찍어야 되긴 하는데 방사능 무기 피해 증가 써보고 싶기도 하고 이거 레이더만 들어간다며 그럼 과학을 찍을까? 첨단 기술 개조 아 그래 갑옷 장인을 찍자 그냥 갑옷 장인 다 찍구나 찍겠습니다 아이고 재밌었구요 모두 수고하셨구요 이제 생츄어리 힐 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자하고 끄겠습니다 뿅 아하